혹시 자기네들의 행동이 남에게 간파된 것을 알아차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돌연 화청의 오른쪽에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호 형께서 오셨는데 왜 나를 들어보내지 않는 거요? 이 말과 거의 동시에 계단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한 사람이 화청 안으로 들어왔다. 소부리는 쓰러져 있는 채로 눈을 가늘게 떠 방금 들어온 사나이를 훔쳐보았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청색장포를 걸치고 있는 그는 대추빗얼굴의 중년사나이였다. 이 자는 소구리로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를 들어보니 필경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 대체 누굴까? 이때 청포인의 놀란 음성이 소구리의 귓전을 때렸다. 이상하다. 심소영이 주량은 아주 큰데 어째서 취했을까? 하며 심자귀를 일으켜 흔들었다. 심소영 대체 왜 이러시오? 그러나 심자귀는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 청포인은 순간 더욱 놀랐다. 이어 큰일 났나 싶어 급히 큰 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다. 개 아무도 없느냐? 동시에 심자귀가 눈을 번쩍 펐다. 그 마상 당신이 내 계획을 망쳐놓았군. 하고 말한 그는 옆에서 축 늘어져 있는 소구리와 당승무를 깨웠다. 손오영 사도께서는 어서 일어나시오. 소구리와 당승무는 이 말에 지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털며 일어섰다. 한편 소구리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청포도인이 금화상이라니 원래 금화상은 황할게라는 별명을 가진 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대머리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자는 그 용모부터가 다르지 않는가. 이때 청포도인이 심자귀를 이상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니 형제가 무슨 계획을 망쳐놓았다는 것이오. 심자귀는 웃으며 이에 대꾸하지 않고 옆방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금화은아 이리 나오너라. 두 명의 신화는 즉시 대답 소리와 함께 옆방에서부터 나왔다. 신나으리 무슨 군부이신지. 술을 가져오도록 해라. 이 말에 두 명의 신화는 공손히 뒤로 물러나왔다. 이때 소구리가 청포도인을 향해 읍을 하며 빙글에 웃었다. 실례지만 이분 노형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가. 청포인은 껄껄 웃었다. 형제는 금화상이요. 변장했다고 해서 손호형께서는 몰라보시는구려. 하하하 얼마 전에 형제의 목숨을 손호형께서 구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소구리는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언제 자기를 구해주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아님 밤중에 홍두께 격으로 그는 한층 더 뜨는 게 아닌가. 저는 손호형과 헤어진 지 불과 7,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소구리는 기겁을 하듯 놀랐다. 옛. 7,8일. 무명광파. 소구리의 멍한 표정을 보며 금화상은 빙긋이 웃었다. 손호형 종남산 천독국의 일을 잊으셨소. 그날 밤 만약 손호형께서 저에게 환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형제는 아마 오늘까지도 동사도의 독인으로 지냈을 것이오. 소구리는 그제서야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이 자는 얼마 전 천독국에서 자기가 구해준 4명의 독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이다. 원래 그때 독인 4사람 중 한 사람 엄봉저만 남고 나머지 3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었다. 소구리는 잠깐 그때 일을 회상해 보고는 그를 향해 약간 머리를 숙여 보였다. 원래 3분 중에 한 사람이 금소형이셨구려. 금화상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날 저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깨어났지요. 그 당시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간 영문인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잠시 숲속에 숨어서 싸우는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제서야 약간의 단서를 알아냈던 것이지요. 하고 말한 그는 숨을 가볍게 내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잠시 싸움을 관전한 결과 손호형 쪽이 유리한 것을 보고는 노구는 조용히 물러난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끝낸 그는 좀 미안한 듯 겸연적은 표정을 지었다. 소구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사람 좋게 껄껄 웃었다. 허허허 그랬었군요.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의 독인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금화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신법으로 보아 노구보다 훨씬 무공이 높은 것 같소. 이때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시녀가 술과 안주 등을 푸짐하게 가지고 들어왔다. 이윽고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지자 심작이가 껄껄 웃으며 주인답게 술을 권했다. 자자 얘기는 그만하시고 손호형 극노형 우지술이나 마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조금 아까의 불쾌한 일을 잇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돌려지자 이들 네 사람은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금화상이 먼저 입을 열며 심작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심소형 아까는 어찌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척 했습니까. 심작이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쭉 들이키며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누가 우리의 술 속에 독을 집어넣었소. 예. 누구의 짓입니까. 심작이는 어이가 없는 듯 허공을 향해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시선을 내리깔며 짐직 울분의 참목소리로 대꾸했다. 누구의 짓이냐고. 흥. 만약 당신만 들어오지 않았다면 벌써 범인을 체포했을 거요. 하고 서두를 꺼낸 심작이는 아까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금화상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한번 다그쳐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심작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아까 벌써 은하를 시켜 이 일을 초복에게 통지를 해서 조사해 보라고 했지요. 금화상은 대추빗 얼굴에 일말의 불안감을 떠올리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랜 시선을 들어 심작이를 바라보았다. 참. 그런데 심소영 우리의 일을 손호영에게 얘기해 보셨소. 하며 힐끗 소부리를 바라보았다. 이때 소부리는 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고 눈만 멀뚱멀뚱 굴릴 사기였다. 그러자 심작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방금 얘기하려다가 일대 소란이 벌어져 그만 얘기하지 못했소. 이에 옆에서 듣다. 못한 소부리가 불숭 울었다. 아니 두 분께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두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금화상은 이 말을 듣자 약간 머뭇거리는 듯 턱을 쓱쓱 쓰다듬더니 이내 심작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심소영 손호영께서 기왕 물으셨으니 알려주시오. 심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구리를 향해 엷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손호영께서는 여기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소구리는 어깨를 으쓱 추스려 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낙양이 아닙니까. 그러나 심작이의 말은 엉뚱했다. 물론 낙양이지요. 한대 노부가 물은 것은 여기가 누구의 저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구리는 이 엉뚱한 말에 희끄무레한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그렇다면 여기가 당신 옥정랑군의 저택이 아니라는 말이오. 그렇소. 소구리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대체 이들은 지금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렇듯 신비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소구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생각하는 것보다 자리리 속 편하게 묻는 것이 빨랐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저택이오. 그러나 심작이는 이렇다 할 때꾸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을 바삭바삭 올렸다. 손호영께서는 반드시 추측해낼 수가 있을 것이오. 소구리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윽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낙양 총독 초대협. 소구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자를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십자도 초악군은 조정의 총독이었다. 그는 누구든 강호의 영웅오거를 전부 친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낙양을 지나간다 하면 전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씩 묵으며 있게 했다. 그래서 소구리가 유독 그를 지적한 것이다. 한데 이 말을 들은 심작이가 돌연대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하하. 노부는 손호영께서 반드시 알아맞출 줄 알고 있소. 이 웃음은 바로 이곳이 초악구의 집이라는 것을 승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구리는 자기가 말했으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걸어온 곳은 골목길이지 초대협의 저택 같지는 않았소. 심작이는 빙그레 웃었다. 여기는 성과 별로 멀지 않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번 휘둘러 보았다. 이 늙은이는 초대협이 살아계실 때 몇 번 그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의 공자도 한 번 만나보지 못했소. 심작이는 쭈글쭈글 잡힌 눈가에 주름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자제 숭생의 일심무공은 그의 아버님을 능가할 정도로 높고 그의 누이 동생 옥지도 무림의 인류 고수라 말할 수 있소. 이때 소구리는 얘기를 들으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심작이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도련 불쑥 울었다. 한데 당신들은 이곳의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오. 금화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초공자께서는 벌써 여기를 우리에게 빌려주셨소. 이때 도련 소구리의 늘리에 아까 시녀가 말한 기미를 누설하면 방귀대로 죽인다 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한 번 의문난 점이 있으면 풀지 않고는 목대기는 그였기에 소구리는 대뜸 다시 울었다. 한데 심작이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손호 형께서는 벌써 아시고 계시지 않소. 소구리는 쥐눈을 더욱 가늘게 뜨며 히히하고 웃었다. 그것은 이 늙은이가 이곳의 시설을 보고 한 번 추측해 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늙은이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어찌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소. 그러자 심작이는 그의 제모에 감탄을 해 결국은 배소를 터뜨리고야 말았다. 으하하하하 과연 늙은 여우답구려. 노부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었으니 이때 금화상이 옆에서 불쑥 끼어들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부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계속 말을 이유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천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윽고 심작이에 앞까지 온 노인은 그를 향해 공손히 읍을 하였다. 노비 초복 심대엽게 사죄를 하러 왔습니다. 이때 소부리는 그의 외모를 유심히 뜯어보고 있었다. 이 노인은 비록 노비였지만 두 눈에서는 흉흉한 성광이 뻗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강철로 만든 한 자루의 담뱃대를 차고 있었다. 소부리는 대뜸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 늙은이는 분명히 고수일 것이다. 이렇듯 소부리가 자기를 살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초복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변명을 하고 있었다. 노부가 아까 술에 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주방에 내려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심부름꾼이 실종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애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인데 아마 남에게 매수를 당한 모양입니다. 이 늙은이가 대신 사죄 하며 구구린 허리를 펼 줄 몰랐다. 그러자 심작이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 이제 지나간 일을 그만 얘기하시오. 초복은 더욱 감격스러운 듯 두 손으로 그의 손을 확 잡더니 안색을 붙였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꼭 그놈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심작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니 잠자코 있으시오. 초복은 황송하여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내내하는 대답 소리와 함께 물러갔다. 소부리는 그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이 늙은이는 외모는 성실한 것 같으나 눈초리가 음흉한 게 좋은 놈 같지 않다. 혹시 술 안에 독을 집어넣은 범인이 저자가 아닐까. 소부리가 이렇듯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금화상의 컬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호형 심노협과 노부가 왜 변장을 하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고 있소. 소부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남의 이목을 피해서가 아니오. 그렇소. 그런데 누구의 이목을 피하는지 아시오. 소부리는 눈을 멀뚱멀뚱 굴렸다. 모르겠는데요. 금화상은 짧게 대답했다. 무명도. 순간 소부리는 무언가. 분탁한 망치의 뒤통수를 맞은 듯 아찔해짐을 느꼈다. 아니 무명도에서 두 분을 찾고 있소. 금화상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런 것이 아니오. 하더니 나직이 한숨을 바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원래 저는 종남산에서 떠나오던 날밤 매우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소. 마침 그때 심형이 생각이 나. 그곳으로 찾아가다가 우연히도 정주상협을 만나게 되었소. 그래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무명도에 대항하기로 결론을 내렸지요. 소부리는 내심 자기네들과 생각이 일치한 데 대해 기뻐하며 얼른 물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방을 하나 세워 꾸려. 금화상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직 준비 단계에 있소. 어쨌든 방을 세우려면 본거지가 필요하지 않겠소. 그래 우리는 낙양에 와서 초공자를 찾은 것입니다. 소부리는 그제야 일의 경과를 알 수 있었다. 그래 그가 허락했소. 광화상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만약 초공자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저택이 어떻게 우리의 총타로 될 수 있겠소. 소부리는 그들의 재략에 암암리에 탄성을 올렸다. 이어 그는 쥐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대체 무슨 방을 세웠소. 이에 심자기가 옆에서 불쑥 나서며 대답했다. 아직 정식적인 명칭도 세우지 않았소. 그러자 소부리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어떤 한 가지 건의를 했다. 동사도는 무명도로 명칭을 고쳤으니 당신네들은 무명방으로 하시는 게 어떻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던 소부리는 돌연 잊은 게 있는 듯 갑자기 정색을 하며 다시 물어왔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대체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불렀소. 심자기는 힐끗 금화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며 주저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은 이 총타의 지하 조직을 손호반 삼하장 홍보고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소부리는 이 말에 지피는 바가 있었다. 과연 당신네들이 그를 데려왔구려. 그러나 심자기는 강경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의협께서 소석인에 달려갔을 때 이미 그곳은 완전히 잿더미로 화한 후였소. 그가 말한 대의협이란 바로 정주상협의 둘째 대천석이었다. 정주상협은 중원 무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들은 소부리는 깜짝 놀랐다. 자기는 원래 손호반이 이들에 의해 납치당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때 심자기는 소부리가 대답을 안는 것을 보자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바로 배의협이 허탕치고 돌아오실 때 두 분께서는 소석인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 노부들은 손호형께서 손호반과 친한 것을 알고 손호형에게 행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오. 한데 노형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시오. 그러자 소구리는 무슨 뜻에선지 갑자기 희죽 웃는 것이었다. 후후후 바로 찾았구나. 이 말에 심자기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손호형께서는 승낙하시는 겁니까? 소구리는 잠시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 생각하는 듯 쥐 눈을 껌뻑거리더니 중얼거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가 원래 소석인에 간 것은 손호반이 납치당한 것을 조사해보려고 한 것이오. 금화상은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런데 누가 손호반을 납치해 갔습니까? 소구리는 힘없이 피식 웃었다. 이 늙은이가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소석인에 갔겠소? 하고는 길게 숨을 내뿜으며 이 늙은이가 제대로 찾았구나 하는 것은 무명도에 대항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순간 심자기는 눈썹을 곤두세우며 바싹 다그쳐 물었다. 말씀해 보시오. 소구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에게 어울리지 않게 엄숙하게 말했다. 지금 무림에는 하나의 무림맹이 있습니다. 무림맹은 강호의 강문 가파와 연합해서 무명도에 대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또 하나의 반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오. 심자기는 이 처음 들어보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림맹. 강호상에 언제 무림맹이란 것이 생겼습니까? 소구리는 희죽 웃었다. 그것은 최근의 일리요. 강호에선 많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 물론 당신네도 모를 것이오. 으이거. 금화상은 매우 놀라며 급히 되물었다. 그런데 손우 형께서는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러나 소구리는 손을 들어 내져었다. 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늙은이가 차근차근 경과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어 소구리는 자기와 당승부가 함께 손우반을 찾았던 일 그리고 실종된 연유 또 제갈명의 부상과 무림맹의 창립종란파의 내간 등을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다. 소구리의 긴 얘기가 끝나자 심작이는 각자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하하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만약 손우 형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노부는 정말 믿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사도를 세운 무리들은 가짜였구려. 진짜 염지천은 강호상에 나와 무림맹의 총호법이 되었는데 하하하 이렇게 우스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더니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이어 말했다. 그리고 손우 형께서는 지금 무림맹의 우호법이시니 더욱더 잘 되었소. 우리는 어떤 방안을 세울 필요 없이 일제히 무림맹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화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심형의 말씀이 맞소. 우리 내일 다시 이 일은 상의해 봅시다. 이 밤. 소부리와 당승부는 화청의 오른쪽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시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세수를 끝내고 시녀가 갖다 준 아침을 먹을 때 심자기가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초공자께서 손우 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른 아침부터 노부더러 손우 형을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지금 화청에 계시니 한번 만나 보십시오. 심자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벌써 심로 때의 뒤에 와 있습니다. 말소리와 함께 한 청상을 입은 키가 큰 청년이 걸어 들어왔다. 청년은 생김이 영준할 뿐더러 희고 깨끗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항상 띄고 있는 것이 명문의 귀공자 같았다. 청년은 소부리에게 공손히 읍을 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노부께서 설상무용 소대협이십니까? 저는 초승생이라고 합니다. 소부리도 급히 예를 올리며 회답했다. 정말 반갑소이다. 이 늙은이는 낙양 소맹상의 이름을 익히 들은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당승무를 가리키며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분 노재는 사천당문의 노장문인의 자제이며 또한 자의교주 염지천 염대협의 김영재자이기도 합니다. 초승생은 당승무를 바라보며 얼굴에 가득 미소를 떠올리고는 매우 반가운 듯 말했다. 원래 당영재였구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때 심작이가 이상한 듯 물었다. 아니 당노재는 소노형의 제자가 아닙니까? 소구리는 희죽 웃으며 어깨를 추스렸다. 그것은 다만 해본 소리에 지나지 않소. 이 같은 늙은이에게 어찌 그런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당승무가 웃으며 참견했다. 그렇지만 저와 소노대께서는 이따금씩 그렇게 칭호를 합니다. 비록 소노대와 사도지간은 아니지만 저는 벌써 소노대를 사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구리는 겸연쩍은 듯 웃으며 눈을 약간 흘겼다. 노재 이 늙은이를 사부로 삼으면 평생 도둑질밖에 배우지 못한다. 방안의 사람들은 소구리의 이 말에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심작이가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두 화청에 모여있으니 우리 이제 가봅시다. 이어 소구리와 당승무는 심작이와 초승생의 인도 아래 화청으로 들어갔다. 화청에는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금화상과 정주상협 그리고 초승생의 누이 동생인 홍모란 초옥지였다. 장주상협의 첫째인 정척후의 나이는 약 50세 가량이었으며 네모진 얼굴에 꽃무이가 화려하게 수놓인 장포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인 배천석의 나이는 43가량이었고 흰 얼굴에 수염은 없었으며 보통 체격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눈을 끄는 것은 홍모란 초옥지였다. 초옥지는 나이가 적고 용무 또한 매우 어여뻤다. 그녀의 발그레이 홍조띵 얼굴은 마치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폭 터질 것 같았다. 또한 흑백이 분명한 크고 서늘한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 두 개의 영롱한 별빛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러나 제일 눈을 끄는 것은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타는 듯한 붉은 비단옷이 초옥지에 몸에 꽉 끼어 그녀의 호리호리하고 매력적인 곡선을 나타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룩한 가슴에는 금실로 수놓인 한 송이의 모란꽃이 금실라도 활짝 피어날 것 같았다. 소부리의 일행이 들어서자 앉아있던 네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다. 소부리는 원래 정주상협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읍을 냈다. 정로형, 베이형 매우 오랜만입니다. 또다시 그는 초옥지를 향해 깎듯이 인사를 올렸다. 아! 낭자도 안녕하시오. 이때 초승생이 급히 나서며 초옥지를 향해 꾸짖듯 말했다. 옥지 빨리 소대역계 인사를 올리지 않고 윌 꾸물대느냐. 그러자 소부리는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원 별 말씀을 이 늙은이는 도둑놈 정도 밖에는 돼지 안 쏘이다. 이때 초옥지는 어깨를 들썩이는 소부리의 조그만 체격을 보자 참지 못하고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이때 정척 푹가 다가와 소부리의 손을 잡으며 매우 감회해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가 심노형께 들은 바 소노형께서는 무림맹의 우호법이 되셨다면서요. 소부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송구스러워했다. 정노형께서는 별 과분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때 초승생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자리를 권했다. 여러분 모두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심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노형께서는 어젯밤에 형제와 극노형께 전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노형과 초공자께서도 무림맹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군요. 정척 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구리를 쳐다보았다. 그렇소. 노부가 보기에는 제갈명은 나이도 어리고 홍채문주가 된지도 3년이 못되는데 어떻게 그런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소구리는 빙급 웃더니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입을 떼었다. 정소형 잘 물었습니다. 본문의 재맹주께서는 봉안검을 쓸 줄 알 뿐 아니라 무공 또한 극히 심오하고 높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소림 대통령대사와 무당 찰령자 두 사람까지도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무림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종남파의 내강까지도 숙청해 주어 종남인호까지도 재맹주를 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소구리는 여기서 말을 끊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지금 9대 문파 중에 소림무당 점창 종남 영상과 팔괴문이 벌써 무림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파 외에 홍채문 청죽방 산석회도문 신조언문까지도 모두 무림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첩폭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무림맹의 총호법과 동사도주의 이름이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부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즉시 설명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사도주 염지천은 자기의 죄명이 과중함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본 무림맹의 염대엽은 바로 자기의 그런 오명을 밝히기 위해 무림맹의 총호법이 되신 것이지요. 이때 초옥지가 별처럼 빛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는 의아스럽다는 듯 방울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듣자하니 염대엽의 일심무공은 극히 높고 고심막측하다고 하던데 왜 가짜를 잡으러 무명도에 가지 않습니까? 소부리는 다시 초옥지에게 시선을 돌리며 대꾸했다. 그러나 염대엽께서는 가짜 염지천의 뒤에는 반드시 마크 인물이 있다고 해서 아직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초송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때 정첩 폭과 심자기와 금화상 두 사람을 응시하며 물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심자기는 순간 엄숙해지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노부도 이미 얘기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명도와 대적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함께 무림맹에 가입합시다. 초송생은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지금 심태엽의 말씀이 오른 것 같으니 본인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금화상은 정수상협을 응시하며 기대 섞인 음성으로 물었다. 자 그럼 정로형은 정첩 푸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더니 매우 근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노부도 심로대처럼 무림맹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사람은 강호의 각대 문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몇 사람으로 무림맹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그러자 초송생이 건미를 약간 찌푸리며 말했다. 정대엽께서는 걱정이 매우 많으시군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자 소구리가 갑자기 대소를 터뜨리며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하하하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 무림맹은 다만 사악한 무리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이니까 정의심만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서슴치 마시고 가입하십시오. 이때 심자기가 갑자기 흥분한 어조로 소리쳤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팔다리를 힘있게 움직이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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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와 합계 심자기의 몸이 갑자기 일척 가량 높아졌다. 이어 그는 즉시 얼굴에 명굴을 벗었다. 그러자 즉시 옥정 난군의 직면목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심자기는 비록 나이가 53가량이었지만 머리만 약간 히끗할 뿐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없었고 윤곽이 뚜렷한 생김이 젊은 시절에 영준을 감퇴시키지 못했다. 소부리는 그의 진면목이 준수한데 내심 감탄을 하며 한편으론 영문을 몰라 물었다. 심노형 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심작이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노부가 여지껏 변장을 한 것은 다만 무명도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무림맹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들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금화상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심롯대의 말씀이 매우 지당합니다. 하고는 모자를 벗으며 여러 사람들을 엄중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모두 무림맹에 가입을 했으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소부리는 매우 흡족해 손을 쳐들어 마치 자기네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모두 장하오. 초승생은 그들을 보자. 매우 감격한 듯 담담한 얼굴에 장엄한 빛을 띄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첩 폭과 매우 상비된 어조로 물었다. 손호형 그런데 재맹주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소부리는 쳐들었던 팔을 그제야 내리며 대꾸했다. 재맹주는 아마 증강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본 무림맹이 바로 내년 정월 초하루에 증강해서 발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승생이 갑자기 미간을 밝게 펴며 어떤 기대 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던 소대역 재맹주께서는 반드시 이 낙양을 지나가시게 되겠군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아마 얼마 후면 여기를 지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초승생이 크게 기뻐하면 좌중을 둘러보았다. 재맹주께서는 증강을 가시다가 이 낙양에 들리신다니 우리는 재맹주를 위해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더니 피간 쉬며 심자기와 금화상 등의 사람들을 눈으로 쓸어보며 물었다. 재맹주를 이 지방의 인사로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러자 먼저 금화상이 찬성을 했다. 초공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노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소이다. 그러나 정첩 후가 약간 불안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과연 재맹주께서 오실런지 의문스럽군요. 이때 초옥지가 나서며 꼬르퉁한 어조로 쏘았다. 그가 만일 오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를 약본다는 증거이지요. 그러자 초승생이 얼굴을 굳히며 즉시 초옥지를 나무랬다. 옥지 쓸데없는 말은 삼가라. 그러더니 일어나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노부는 지금 즉시 초복을 보내어 재맹주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이르겠습니다. 심자귀도 같이 일어서며 좌중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찬성을 하시지만 지금 노부가 생각한 바로는 손우 형께서 재맹주를 모셔오고 저희들은 사람을 파견해 재맹주를 마중 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초승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지금은 아직 재맹주의 행방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찌 손우 형께 수고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초복으로부터 재맹주의 행방을 알아보게 한 후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는 더 이상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탁탁하고 박수를 두 번 쳤다. 그러자 즉시 신여가 나타나 문 앞에 부복하며 공손히 물었다. 공자님 무슨 분부이시옵니까. 초승생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너 가서 빨리 초복을 불러오너라. 신여가 명령을 받고 물러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복이 들어서며 공손히 읍을 했다. 공자 무슨 일입니까. 초승생은 팔짱을 끼더니 상기된 어조로 물었다. 자네 홍채문의 소문주 제갈명을 알고 있나. 초복은 일순 눈을 깜빡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즉시 대답했다.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승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우 엄중한 명령을 내리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 제갈명께서 지금 무림맹의 맹주가 되셨다. 그리고 며칠 전에 종남산에서 진강에 가려고 길을 떠났으니 반드시 이 낙양을 지날 것이다. 그러니 자네는 사람을 파견해서 제갈명주의 행방을 알아본 후 즉시 보고를 올리도록 해라. 불길한 선물. 초복은 심중하게 안색을 굳히더니 즉시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총총이 방 안에서 물러갔다. 이때는 벌써 정오가 가까워져 있었다. 네 명의 시녀는 화청에 벌써 술좌석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초승생은 몸을 돌리며 소부리에게 권했다. 소대 옆 우리 어서 술좌석에 앉읍시다. 소부리는 좋아 어쩔 줄을 몰라 어깨를 연신들썩이며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네 명의 시녀들은 모두 술좌석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술을 따라주었다. 이때 초승생이 술잔을 높이 쳐들고는 좌중을 향해 말했다. 저는 주인된 입장으로서 먼저 소대 옆에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 소부리는 급히 술잔을 높이 쳐들며 웃었다. 하하하 매우 감사합니다. 하고는 각기 한 잔을 마시자 시녀들은 또다시 두 사람을 위해 술을 따라주었다. 초승생이 다시 당승물을 위해 한 잔을 들다가 초복이 상비된 얼굴로 총총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술잔을 내렸다. 이어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다. 초복 재맹주의 소식을 알아냈느냐 초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초승생은 약간 기이하게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냐 초복은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조금 전 누군가 심대엽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승생은 그 말을 듣자 즉시 안색이 변했다. 아니 무엇이라고 심대엽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초복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금풀이 죽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소희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심대엽이 계시지 않는다면 공자님께 드려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편지 외에도 심대엽아 공자님 두 분께 보내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심자기가 나서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무슨 선물인가 예 저 선물 위에는 심대엽과 공자 나으리에 조남이 써있었기 때문에 강이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초승생은 나직이 한숨을 내뿜더니 곧 손을 내밀었다. 그 편지는 어디에 있나 초복은 대답하면서 품속에 한 통의 편지와 다른 하나의 네모 반듯한 종이 보따리를 꺼내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건네주자 편지 위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심대엽 자기 초공자 숭생 봉친계 하지만 편지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만 쓰여있을 뿐 보내는 사람의 서명은 없었다. 초숭생은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편지를 심자귀에게 건네주었다. 심대엽께서 뜯어보십시오. 그러나 심자귀는 선뜻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공자께서 뜯어보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의문을 감추지 못해 편지를 받아 뜯어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두 분께 일골 가지의 선물을 드리니 기꺼이 바꿔주시기 바라겠소. 그러나 사흘 안으로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다시 거두어 가겠소. 심자귀는 편지의 내용을 다 읽자 실수를 금치 못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 선물을 보냈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사흘 안으로 다시 거두어 간다는 것인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금화상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누가 보낸 것이요? 심자귀는 여전히 실수를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소부리가 희죽 웃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의 이한수는 심로형과 매우 비슷하군. 초승생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참 이상하군. 편지에는 무엇을 가져왔다는 소리를 어찌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때 초옥지가 호기심이 생긴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게 궁금하면 무엇인지 뜯어보면 아실게 아니에요. 하며 그녀는 선물을 집어들어 뜯으려 했다. 그러자 초승생이 급히 막았다. 잠깐 멈추어라. 초옥지는 선물 포장을 뜯다가 말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왜요? 초승생은 눈을 한 번 굴리더니 초복에게 밀었다. 초복 떨어 뜯어보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는 즉시 초복에게 분부를 내렸다. 초복 자네가 뜯어보게. 초복이 대답하며 즉시 포장을 뜯자. 그 속에 하나의 네모진 상자가 나왔다. 초복이 다시 그 상자까지 열어보자. 상자 안에는 박달나무로 조각한 7개의 사람 머리가 나왔다. 초복은 그것을 보자. 매우 놀라며 급히 말했다. 공자 상자 속에 사람의 머리를 조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금화상이 그 소리를 듣자 급히 물었다. 초복 대체 누구의 머리를 조각한 것이냐? 그러나 초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회피했다. 소인 감히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금화상이 약간 눈썹을 치켰뜨며 다그치듯 다시 물었다. 감히 아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초복은 순간 고개를 들고 금화상을 주시하더니 매우 난처해야 하며 입을 열었다. 이 안에 금대엽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순간 금화상이 대소를 터뜨리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하하하 이 늙은이의 머리는 아직 이렇게 목에 달려있는데 초복은 일순 얼굴을 붉히더니 매우 어색한 말투로 웃조렸다. 이 이 늙은이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안에 머리는 박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금화상은 여유만만하게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하하하 좋아 좋아 이렇게 노고를 위해 조각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거 매우 고마운 일이로구나. 초옥지는 아까부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금화상이 대소를 터뜨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까이 갔다. 어디 어디 좀 봐요. 하며 나무 상자를 받아 그 안에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제각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 이것은 금화상인 것이고 또다시 하나를 꺼내 심자기에게 건네주었다. 또 이것은 심대엽의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당승무만 빼놓고 전부 하나씩 임자를 찾아주었다. 이 나무로 조각한 사람의 머리 크기는 꼭 복숭아시만 하였다. 그것은 비록 꼭 닮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초옥지가 임자를 찾아주는 것을 보니 당기는 비슷하게 다른 것 같았다. 이때 당승무는 자기만 없고 모두 있는 것을 보자 약간 섭섭한 듯 초옥지에게 물었다. 초낭자 그 안에 또 있습니까? 초옥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나무 상자도 함께 흔들어 보였다. 이젠 없어요. 당승무는 멋쩍게 웃으며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았다. 그렇다면 보내는 사람은 나를 깔보고 있다는 것이로군. 그러자 초옥지가 웃으며 눈을 흘겼다. 어마 당신은 아직 어린애잖아요. 당승무는 뜻밖의 초옥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자 즉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초옥지도 말은 비록 이렇게 했지만 당승무의 나이가 자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자 그녀도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이때 심작이가 자기 머리 조각을 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가소로운 대체 이게 누구의 장난인가? 소구리는 희죽 웃으며 의미있게 말했다. 희이이이 사흘 안으로 다시 거두러 온다고 했으니 설마 이 몇 개의 나무 조각들을 가지러 오는 것은 아닐 테니. 금화상은 이 말에 긴장된 듯 안색을 굳히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의 머리를 거두러 온다는 것은 아닐까요? 소구리는 재미있다는 듯 연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런 것 같소이다. 그러자 초승생까지도 안색이 획 변하며 긴장된 말투로 물었다. 초복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은 어디에 있소? 초복은 고개를 저었다. 벌써 갔습니다. 초승생이 다시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그 자의 생김은 기억하고 있는가? 초복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 사람을 생각해내려는 듯 부지런히 눈알을 굴렸다. 그 사람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나이는 한 40세 가량 되었으며 제가 보기엔 아마도 심부름꾼 같아 보였습니다. 초승생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도대체 누구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었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어 물었다. 초복 그 사람 덜어 누가 보낸 것이라는 건 묻지 않았나? 초복은 즉시 대꾸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공작께서 보시기만 하면 금방 안다고 했습니다. 이때 금화상이 겉미를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공자 그만 물어보시오. 그렇게 물어보았자 백날 가도 알아낼 것 같지 않소. 소구리는 여전히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는 참견했다. 후후 사흘 안에 머리를 가지러 온다고 했으니 지금 조바심을 하지 않아도 그때 가면 자연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러나 초승생은 화가 난 듯 얼굴에 노기를 끼며 약간 높은 어조로 말했다. 그만 나가 있게 초복은 즉시 허리를 굽혀 대답을 한 후 물러났다. 이때 정첩 폭과 갑자기 초승생의 곁으로 다가오며 뇌깔이듯 말했다. 그렇군요. 무명도에서 벌써 우리의 행동을 알아내었구려. 순간 금화상과 심작이는 이 무명도라는 세 글자를 듣자 마치 무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었다. 아니 두 사람뿐만 아니라 화창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안색을 일시에 굳히며 긴장의 빛을 띄었다. 이때 정주상협의 둘째인 배천석이 이 무거운 공기를 깨듯이 침중하게 한마디 내뱉았다. 지금 무명도에서 우리의 행동을 알아낸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를 떼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오. 그러자 초옥지도질 세라 앞으로 나서며 참견을 했다. 그래요. 지금 그들이 이따위 나무조각 몇 개를 보내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첩푸는 침중하게 고개 저었다.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초승생은 긴장한 표정을 풀며 본래의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되돌아왔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인솔하며 밝은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다 신경을 쓰지 말고 어서 술이나 듭시다. 말을 끝내자마자 사람들이 아직도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먼저 자신이 한 잔 들이켰다. 그러자 소부리가 초승생의 곁으로 다가오며 같이 동조를 했다. 초공자 과연 희대의 영웅 호걸이시오. 자 그럼 이 늙은이도 한 잔 들겠소이다. 소부리 역시 술잔을 들더니 꿀꺽 소리를 내며 단숨에 들이켰다. 초승생은 이어 뒤에 시립해 있는 신여에게 분부했다. 이 몇 개의 나무 조각을 거두어 즉시 서재로 가져가거라. 신여는 즉시 대답을 한 후 나무 조각을 거두어 가져갔다. 그러나 소부리는 자기 머리 조각을 만지며 내놓기를 거절했다. 초공자 제것은 오늘 이곳의 기념으로 이 늙은이가 거두겠소이다. 초승생은 웃으며 즉시 승낙했다. 하하 그것이야 어디 제 마음입니까? 소대엽 마음이시죠. 소부리는 그 조각을 품 안에 집어넣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초공자 매우 감사하오. 이들은 어색한 분위기에도 웃고 떠들고 하며 한나절이나 마셨다. 소부리는 원래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고 맹세를 했으면서도 지금은 취기가 돌아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 없도록 퍼마셨다. 소부리와 당승무가 객실로 돌아오자 신여가 즉시 한 주전자에 차를 가져왔다. 소부리는 연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쉴 새 없이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여가 물러가자 소부리는 갑자기 눈을 빛내더니 품속에서 조각된 머리를 꺼내 당승무를 향해 내뱉듯 말했다. 결국 우리도 이 시비에 말려들고 말았구나. 당승무는 아까부터 소부리가 술을 너무 먹는데 배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소부리가 본래에 그 자신의 말투로 얘기하자 놀라 즉시 물었다. 시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소부리는 쥐 눈을 크게 뜨고 차갑게 말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작자들이 무단히 일곱 개의 머리를 가져간다고 했으니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당승무는 좀 입맛이 쓴 듯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무명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이곳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부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러나 이번에 무명도의 사람들은 이 늙은이를 잡아가는 대신 당로제는 놓아주었네. 당승무는 순간 소구리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반문을 했다.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소부리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르다. 노제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당승무는 그래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저는 그래도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소부리는 눈을 껌뻑이며 입을 열었다. 그래. 무명도의 사람들이 노제를 놓아주는 이유는 바로 자네가 이 늙은이의 제자로 행세를 했기 때문이네. 당승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머리를 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으로 갖다대며 어조를 낮추었다. 쉬. 노제 누가 왔나보다. 말소리와 함께 과연 복도에서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정첩 폭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가득 미소를 떠올리며 물었다. 소노형 많이 취했습니까. 소부리도 의자에서 일어나 웃으며 대꾸했다. 오. 정로형 어서 앉으십시오. 취하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약간 어지러울 뿐이요. 최초의 희생자. 그러나 정첩 푸는 무거운 창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창밖을 조심스럽게 응시하였다. 소부리는 비록 그를 가볍게 쓸어보았을 뿐이지만 그 모습이 마치 누가 엿듣기나 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해 보였기 때문에 소부리는 벌써 눈치를 채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음. 이 정로 때에게 무슨 커다란 걱정이 있는 것 같군. 이윽고 정첩 푸는 심각한 얼굴을 애써 펴보이며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소노형께서는 이 7개의 나무 인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고 보니 정첩 푸는 원래 이 나무 인형이 나타내고 있는 불길한 암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소부리는 매우 태평스럽게 웃으며 백구했다. 이 늙은이는 퍽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첩 푸는 이 말을 듣자 무척 의외라는 듯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곱고개를 끄덕이며 어찌할 수 없는 울근을 터뜨리는 것처럼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재미있소. 재미있지. 암 확실히 재미있는 일리요. 소부리는 순간 뭔가 지각을 잃은 듯한 정첩 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로형께서는 이 일에 대해 어떤 고견이라고 있으십니까. 순간 정첩 푸는 깜짝 놀라며 얼핏 소부리를 쳐다보는 듯 하더니 이어 고개를 숙이며 서서히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소모형 노구는 바로 그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형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부리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다. 대체 어떤 점이 의심이 되십니까. 그러자 정첩 푸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모형 우리의 일거일동은 전부 남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냐. 정첩 푸는 더 이상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안색은 점점 더 침중하게 굳었다. 소부리는 마음에 어떤 무거운 부담 같은 것을 느꼈다. 지금 정노형의 말뜻은 정첩 푸는 험상굳게 다시 안색을 변화시키며 마치 그 어떤 하기 싫은 말을 하듯 애써 말했다. 아마 아마 내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순간 가볍게 놀라 몸을 움찔하였다. 그가 누구입니까. 정첩 푸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러나 노부는 다만 그런 예감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부리는 형용할 수 없는 씁쓸하고도 무거운 기분을 느끼며 말했다. 초공자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소이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초공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떻게 해결을 볼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소노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상혁께서는 심롯대와 금노형과는 수십 년의 친구가 되시는데 그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첩 푸는 얼굴에 검은 구름을 들이우며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그렇소. 노부는 심롯대뿐만 아니라 금화상과도 수십 년의 교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부는 정말 그러다가 갑자기 소부리를 응시하며 눈을 빛냈다. 참 그런데 아까 술자리에서 소노형께서는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부리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가볍게 놀랐다. 정노형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노부는 모르겠습니다. 순간 정첩 푸는 정색을 하며 그러나 매우 기분이 나쁜 듯 격한 어조로 말했다. 노부는 여지껏 소노형을 친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노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를 약보시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순간 당황해하며 급히 태도를 바꾸었다. 아 정노형께서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첩 푸는 자기 말이 과했다. 싶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 비밀을 털어놓을 듯 입을 열었다. 그들은 그런데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소부리는 이 소리를 듣자 즉시 몸을 쥐새끼처럼 움츠려 번쩍하는 순간에 문을 열고 나갔다. 이어 그는 저쪽 복도 끝으로 한남색 그림자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창문과 사후 보 가량 떨어진 곳에 어떤 그림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소구리는 즉시 다가가 그 인형을 살펴보았다. 그는 정주상협의 둘째인 배천석이었다. 소구리는 마치 넉락한 사람처럼 멍청해졌다. 복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배천석이라니 소구리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구리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니 배천석이 틀림이 없었다. 이때 배천석은 얼굴이 창백하고 이미 몸은 빳빳하게 굳어 쓰러져 있었다. 소구리는 암암리에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소리가 나자마자 즉시 달려나왔는데 배천석이 순식간에 남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다니 이 흉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때 정첩후도 뒤이어 나오면서 이 광경을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다. 베이제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는 몸을 굽혀 급히 배천석의 몸을 살폈다. 소구리가 표정을 굳히며 침울한 어조로 입을 떼었다. 그는 이미 죽었어. 정첩후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배천석의 가슴을 만져보았으나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디차게 굳어져 버렸다. 순간 정첩후는 넋이 나간 듯 입술에 격련을 일으켰다. 그 격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가 심해지더니 결국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오열이 되어 터져나왔다. 베이제 베이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아 아 아 자네가 독수를 당하다니 베이제 흐흐흐. 소구리는 처절하게 울부짖는 정첩후를 보고는 자기도 매우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를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노형 노구가 하는 말이 좀 야속하다고 들리는지 모르나 사람이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베이제의 상처를 보고 대체 누구에게 당했는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정첩후는 통곡하는 중에서 과연 호걸답게 이성을 회복했다. 그는 소매자락으로 눈두덩이를 한 번 훔치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손오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을 끝내고는 즉시 배천석의 상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천석은 땅에 쓰러져 있었는데 피를 흘린 흔적은 조금도 없었다. 더구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나 있지 않았다. 또한 배천석은 상대방과 싸움 끝에 당한 것 같지도 않았다. 또 남에게 기습을 당했다고 해도 상처라곤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정첩후는 매우 견식이 넓기 때문에 그는 침중하게 눈동자를 굴리더니 즉시 배천석의 몸을 뒤집고는 그의 옷을 찢었다. 그러자 과연 배천석의 등에 있는 영대열에 하나의 커다란 지인이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정첩후는 이것을 발견하자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과연 마이교가 한 짓이로구나. 그러나 마이교와 우리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베이제를 살해한다는 말인가. 소구리는 고개를 저으며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이교는 강호상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베이업을 죽인 것은 마이교가 한 짓이 아닐 것입니다. 정첩후는 굽혔던 몸을 일으키며 분노에 이글리글 타는 눈알을 번득이며 완강히 거부했다. 아니요. 분명히 그들의 짓일 겁니다. 전에 앞서 노고가들은 소문에 의하면 마이교주 사람들이 벌써 황하일대에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온 선물을 묶어 보낸 것도 바로 상문결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일단 말을 끝내고는 꼭 무엇인가 암시를 받은 사람처럼 침통하게 되뇌었다. 더구나 마이교의 사람들은 한 번 얘기를 꺼냈다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사람이며 우리 여섯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구리는 가볍게 냉소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홍 그러나 이 늙은이는 마이교가 그토록 무섭다고는 믿지 못하겠소이다. 정첩후는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몹시 전율하며 넉락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최소한 베이제는 이미 죽었지만 저와 베이제는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그러자 소구리는 정첩후과 알지 못하게 누나를 굴리며 암중으로 괴이하게 중얼거렸다. 정첩후는 중언일대에 있을 때 무엇인가 암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이때 심작이 금화상 초승생 세 사람도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왔다. 초승생의 안색이 변에 멀리 뛰어오면서 물었다. 베이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소구리는 배천석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침중하게 대꾸했다. 이미 늦었소. 초승생은 즉시 안색이 싹 변했다. 소대협 누가 한 짓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부리는 배천석이 죽은 것이 마치 자기 때문인 듯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고 대꾸했다. 이 늙은이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을 때엔 베이옵께서는 벌써 복수를 당하고 쓰러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정로형께서 말씀하시기를 베이옵은 상문제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초승생은 이 말을 듣자 표정이 싹 바뀌며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마이교가 한 짓인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어 심자기와 금화상도 안색이 변해 마치 예측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과연 마이교의 짓이었구나. 순간 소구리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암종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마이교를 이다지도 무서워하는 것일까 하지만 겉으로는 짐짓 수긍을 하며 태연하게 중얼거렸다. 마이교는 정말 다시 일어나려는 모양입니다. 심자귀가 얼핏 돌아서더니 물었다. 손호 형께서는 혹시 노산노계직을 알고 계십니까 소구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소대엽은 소림의 속가 장문인이 아닙니까 그렇소. 그런데 듣자하니 노대엽의 대문에는 아홉 개의 마승이 걸려있다고 하더군요. 소구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자귀가 말했다. 그 마승마다 전부 다 매듭이 지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교의 암으로서 상문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소구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소림의 방장 대통령대사의 사제인 노대엽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죽었어. 소구리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대물었다. 노대엽이 죽었단 말씀입니까 금화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죽은지는 벌써 7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안에 남양철조 주가구 이화창 만복흥 허창일필 구향수도 전부 죽었습니다. 이 몇 분은 한 지방의 패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함께 죽었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어 심자귀가 한마디 더 거들었다. 또한 강호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마이교는 죽음의 통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머리를 조각한 나무 인형을 보내는 것이랍니다. 소구리는 그제야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었군요. 이때 초승생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즉시 신혀를 부르더니 명령을 내렸다. 가서 초복을 오란다고 전하여라. 신혁아 대답을 한 후 즉시 물러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초복이 달려오더니 배천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매우 놀라 여러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공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승생은 긴말은 하지 않고 즉시 지시했다. 베이업이 남의 암수를 당했으니 하인에게 일러관을 좋은 것으로 사서 매장하라고 하게 초복은 배천석과 초승생을 번갈아 보며 다시 물었다. 저 베이업의 가족에게도 알려야 합니까 이때 정첩 콕과 침통한 어조로 대꾸했다. 베이자에게는 가족이 없으니 알릴 필요가 없소 초복은 배답 대신 허리를 굽히며 두 명의 장정을 시켜 베천석의 시체를 들고 나갔다. 이때 소부리는 초복이 남색 옷을 입은 것을 보자 즉시 조금 전에 남색 그림자를 생각했다. 하지만 아깝게도 그 흉수가 너무나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 그 자신도 단언을 내리지 못했다. 이때 초승생이 갑자기 무엇을 생각했는지 급히 말했다. 참. 서재에 한번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심자기도 생각난 듯 즉시 동의를 했다. 그렇소. 우리 서재에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들은 즉시 초승생을 앞세워 서재로 갔다. 서재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아담했다. 초승생은 여러 사람들을 앉히고 나서 사동에게 지시했다. 초응 너 가서 천양 더러 오라고 하여라. 사동은 즉시 대답을 하고 물러났다. 이어 한 청의 시녀가 나타나더니 들어와서 초승생을 향해 공손히 물었다. 공자 무슨 군부이신가요? 초승생은 대뜸 물었다. 네 너더러 갖다 놓으라고 한 나무 상자는 어디에다 두었느냐. 천양은 즉시 손을 들어 가리키며 대답했다. 네. 저 진열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좋다. 가서 꺼내오너라. 천양은 대답을 하고는 서쪽에 있는 진열장 쪽으로 다가가더니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진열장을 열어 나무 상자를 꺼낸 후 즉시 초승생에게로 가져다 주었다. 초승생은 나무 상자를 받고는 뚜껑을 열더니 즉시 안색이 싹 변해 소리쳤다. 음 과연 한계가 없어졌구나. 천양은 그 소리를 듣자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몹시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네. 분명히 진열장 속에 넣고 확 잠그었는데 어째서 한계가 없어졌단 말씀입니까? 초승생은 침중하게 안색을 굳히며 물었다. 내가 너더러 거두어 넣으라고 할 때 분명히 몇 개이더냐. 천양은 즉시 대답했다. 분명히 여섯 개였습니다. 초승생은 나무 상자를 천양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그럼 이것을 보아라. 지금 몇 개나 들어있는지. 천양은 나무 상자를 받고는 그 속을 들여다보더니 즉시 안색이 싹 변했다. 아니.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히 여섯 개였는데 어째서 한계가 없어졌단 말인가. 초승생은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것이 없어졌는지 알겠느냐. 천양은 소구리와 당승무를 가리켰다. 내 배의협과 소대협 그리고 당소협의 겉만 없군요. 독살. 그러자 소구리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이 늙은이의 것은 내가 갖고 있고 당로제의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 천양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눈살을 약간 찌푸렸다. 그렇다면 모자라지 않잖아요. 초승생이 고개를 저었다. 소대협의 것은 원래부터 이 상자에 넣어두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여섯 개가 있어야 맞다. 이때 정첩 혹과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소리쳤다. 아 모자라는 것은 바로 베이제의 것이요. 천양은 안색이 변해 어쩔 줄을 몰라하며 대꾸했다. 그러나 소년은 분명히 잠그어서 진열장. 그러자 초승생이 천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막았다. 이제 내가 참견할 일은 없다. 말하면서 나무 상자를 거두어 넣고는 서재 밑에 서랍을 열어 그 밑에서 두 통의 노란 구리 침통을 꺼내 천양을 초웅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은 사천당문의 황공탈명 침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또한 만약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가차없이 이 침으로 죽여도 무방하다 알겠느냐. 천양과 초웅은 동시에 대답하며 그 침통을 받았다. 이어 초승생은 손을 들어 흔들며 말했다. 자 지금부터 너희는 밖에 나가서 기다려라. 우린 잠시 상의해야 할 일이 있으니 초웅이 나가면서 말했다. 소인이 가서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며 천양과 물러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갖다 놓았다. 초승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베이업의 죽음은 마이교가 한 짓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 그 나부인형도 거두어 갔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절대 거짓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후에 마이교를 대항해 어떻게 대책을 꾸몄으면 좋을지 기탄 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첩 폭과 나서며 가득 비분에 젖은 표정으로 얘기했다. 마이교가 기왕에 찾아와 베이제를 죽였으니 나정모는 죽어도 그들과 대항하겠습니다. 심작이는 대답 대신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마이교의 사람들이 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첩 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원한이 없어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에게 대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심작이는 뭔가 가득 의문을 품고는 수긍하지 않았다. 바로 아무런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목적을 노리고 있는 것이오. 아마도 사람을 죽여서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러나 심작이는 가벼운 한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침통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우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기만 한다면 이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초승생이 어림도 없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흠 우리는 그 홍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소? 이때 금화상이 오랜만에 웃으며 밝은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오. 그들은 아직 나무 인형을 하나 밖에 가져가지 않았으나 아마도 2, 3일 안에 반드시 나머지를 가지러 올 것이오. 그러니 필이 그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심작이도 얼굴을 펴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동조를 했다. 그렇지요. 금형의 말씀이 맞쏘이다. 베이업은 살해를 당했을 때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당했으니 적이 그의 뒤에서 몰래 습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아마도 탈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첩폭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 우리는 이후부터 모두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심작이가 말했다. 물론이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꼭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금화상이 말했다. 참. 우리들 중에 누군가 나간 사람이 없소. 초승생이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니 내 누이는 어디로 갔지. 초승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여태껏 후원해서 검수를 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옵을 살해한 흉수는 잡았나요. 말소리와 함께 날씬하게 옷을 차려입은 초옥지가 걸어 들어왔다. 초승생은 초옥지의 태연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빈 안도에 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아니 잡지 못했다. 이때는 소부리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려던 찰나였다. 그러나 초옥지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신속히 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소부리의 이한수는 정말 놀라울이 많지 멋있는 것이었다. 소부리는 손에 아직 김이 올라오는 잔을 들고 있었는데 의자에서 일어나 문 밖까지 날아가는 순간에 찻잔의 물은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문 밖을 나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였다. 소부리가 문 밖에 나가보니 한 남의 노인이 서 있었다. 남의 노인은 바로 초부의 노관과 초복이었다. 초복은 소부리가 문을 열고 나가자 소부리가 나가는 줄 알고 허리를 굽혀 즉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순간이었다. 소부리는 찻잔을 들고 무한한 듯 빙긋 웃었으나 그의 머리엔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하하하 원래 밖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었구려 이거 아주 미안하게 되었소 이 늙은이는 누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줄 알았소이다. 말하면서 소부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이때 초승생이 따라 나오며 급히 물었다. 초복 무슨 일이냐 초복은 태연하게 허리를 굽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노심공작께 아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초복은 다시 여느 날과는 특별하게 더욱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이에 무림맹에 재맹죽게 없어 점심때는 장로에서 쉬시고 오늘 밤에는 승지에 도착해 묵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때는 틀림없이 이 낙양에 도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승생은 방금 목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여파가 사라지지 않을까 달게 담담히 물었다. 이 소식은 과연 믿을만 하냐 초복은 즉시 대답했다. 예 이 소식은 손등록 이장로에서 비학전서로 보낸 소식이니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초승생은 그제야 찌푸렸던 미간을 펴며 밝은 어조로 말했다. 오 알았다. 자네는 즉시 승지로 사람을 파견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수시로 한눈 팔지 말고 재맹죄의 행동을 연락하라고 해라. 초복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소인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초복은 여전히 허리를 굽히며 시종일관 초승생에게 말하는 동안 이상하게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물러갔다. 초승생은 초복이 물러가자 사람들을 둘러보며 매우 들뜬 어조로 말했다. 재맹죄께서는 내일이면 낙양에 도착한다고 하시니 우리는 지금 소대현 말고 두 사람의 대표를 뽑아 재맹죄를 마중하러 갑시다. 금화상도 기뻐하며 즉시 맞짱구를 쳤다. 그렇소. 공자의 말씀이 맞소. 하지만 노부의 뜻은 공자는 여기에 주인이시고 심롯대에서는 우리 몇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시니 재맹죄를 맡는 익은 심롯대와 공자 두 분께서 하시는 것이 합당할 듯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승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었으니 저는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심대협과 정대협 두 분께서 가시는 것이 더욱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선배께서는 저보다 견문이 넓으시니 두 분께서 가보십시오. 그러나 정첩푸는 아까부터 줄곧 안색을 펴지 못하고 매우 우울한 기분으로 사양했다. 공자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부는 마음이 매우 편치가 못해갈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초옥지가 나서며 참견했다. 오빠 정대협께서 심기가 불편하신가 본데 그렇다면 오빠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세요. 그러자 초승생은 눈을 부릅뜨며 짐짓 꾸짖었다. 뭐야? 너는 도대체 무슨 꽁꽁이 속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심자귀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마도 신랑자께서도 가보고 싶어 그러는 것일 겁니다. 초옥지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조금 토라진 어조로 대꾸했다. 그래요. 오빠가 가셔야 제가 따라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대협께서 가시면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초승생은 냉랭하게 코방귀를 끼며 고개를 저었다. 흥. 하지만 설사 나와 심로 때 두 사람이 간다고 해도 너는 가지 못한다. 초옥지는 그 말을 듣자 입을 토라져 삐죽였다. 흥. 저두요 오빠가 저더러 가지 말라고 막아도 저는 꼭 가고 말 거예요. 초승생은 다시 무엇이라고 초옥지에게 반대의 말을 하였다. 심자귀는 그런 두 사람의 실랑이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냥 소부리를 향해 나지막하게 물었다. 손호 형 그런데 재맹주의 일행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부리는 아까부터 자기가 찻잔을 들고 뛰어나갔을 때 초복이 마칠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는 듯해서 시종 그 일에 실마리를 잡으려고 온통 신경을 그곳에다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얼핏 심자귀의 말을 듣지 못하다가 일행이 몇 명이냐는 소리만 듣고 즉시 정신을 차려 대답했다. 예 이 늙은이와 재맹주 간 헤어질 때 일행으로는 주부인과 양수군 낭자 그리고 본맹의 좌우법인 공로영과 총순찰인 부경강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 약 2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이때 초옥지는 초승생과의 실갱이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분풀이의 화살을 소구리에게 돌리려는 듯 토라진 음성으로 따지듯 물었다. 그런데 소대협대협께서 얘기하시기를 주부인과 양수군 낭자 그리고 고가라는 사람과 총순찰 부경강 재맹주 이렇게 다섯 사람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째서 20여 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구리는 그런 초옥지의 기분을 알아차린 듯 싱긋 웃으며 대꾸했다. 히히 그러나 주부인 수아에는 4명의 시녀가 있고 또한 10여 명의 홍채문의 협객들이 있으니 이런 저런 사람을 합치면 거의 20여 명이 됩니다. 이때 천양이 들어와 등불에 불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 의논하다가 담소하는 동안 날이 어두운 줄도 몰랐던 것이었다. 초승생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천양에게 저녁을 서재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여러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쉬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완전히 먹고 나서야 각자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소부리와 당승무가 저녁을 대근 후 마당을 거닐다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한 시녀가 다가서더니 공손히 예를 취하며 물었다. 두 분께서는 무슨 분부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소부리가 다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없소. 그러니 낭자도 가서 휴식을 취하시오. 시녀는 다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말했다. 그러시다면 소녀는 과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없어.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녀는 앞에 방에 있으니 언제든지 분부를 내려주세요. 소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무엇인가 예감을 한 듯 침중한 어조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 밤에는 아마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더니 당승무가 채 무엇이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당승무도 뒤이어 따라 들어가며 즉시 물었다. 지금 소노대께서는 마이교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부리는 낮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7개의 머리 중 아직 하나밖에 가져가지 않았으니 오늘 밤에는 아마 몇 개 더 가져갈 것이다. 당승무는 순간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소부리는 쥐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즉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만 내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당승무도 즉시 따라 일어섰다. 손없대 저도 함께 갈까요? 소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노제는 오지 말고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게 소부리는 말을 끝내자마자 몸을 작게 움츠리더니 통풍 장치가 있는 대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소부리는 남이 감시를 할까봐 방문은 물론 창문도 열지 않고는 통풍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이다. 소부리는 지붕 위로 올라오자마자 마치 한 마리의 기다란 뱀처럼 지붕을 타고 달렸다. 소부리는 약 두 개의 지붕을 지날 때 갑자기 밑에 복도에서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지붕에 착 붙였다. 소부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는 암황리의 맹소를 치며 잔뜩 벌렀다. 흥! 내가 과연 때를 맞추어서 오긴 잘 왔구나. 이때 그 긴 그림자는 소부리가 엎드리고 있는 진의 대문을 나지막하게 두들겼다. 그러자 집 안에서 어떤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백형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자 그 그림자는 주위를 번개같이 살피더니 즉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부리는 이 광경을 보자 즉시 몸을 지붕에 착 붙인 후 귀를 갖다 대고는 저청지수를 써서 엿듣기 시작했다. 방안의 대화는 밀담을 하느라 비록 그 소리가 낮았지만 소부리는 듣기에 그리 거북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때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다 문제 있겠지요. 그러자 그 그림자는 염려 말라는 듯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한영 안심하십시오. 조금도 문제 없습니다. 집 안의 사람은 더욱 어조를 낮추며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소. 제갈명 일행은 내일 점심때면 낙양에 도착할 것이오. 그래서 변노가 분부하기를 우린 오늘 밤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소. 이때 소부리는 암중으로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중얼거렸다. 아니 저들이 말하는 변노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 그림자가 다시 낮은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한영 선제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집 안의 사람은 조금 전보다 더욱 낮추어 속은 대듯 말했다. 지난번에는 독을 썼는데도 수확을 얻지 못했으니 오늘 밤 형제가 일러주기를 사람을 시켜 그의 찻속에다 미약을 집어넣어라 일렀소. 그 미약은 우리의 절대 비밀무기로서 물론 색깔도 냄새도 없으니 그가 안만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눈치채지는 못할 것이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곧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소부리는 이 소리를 듣자 매우 다급해하며 중얼거렸다. 저 자의 말투를 들으니 오늘 밤은 옥정랑군 심작이 같구나. 화혈침. 긴 그림자의 사람은 집안의 사람을 향해 궁금한 듯 물었다. 저는 이후부터도 여전히 한영과 연락을 취해야 합니까. 집안의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백형께서는 직접 변노의 지위를 받아야 할 것이오. 긴 그림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그쳐 물었다. 저는 변노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락을 취한단 말이오. 집안의 사람은 정색을 하며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만약 변노에게 무슨 지시가 있을 때에는 창문에 반드시 흰색의 지인이 찍혀 있을 것이오. 그러면 백형께서는 베개 밑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백형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엄지손가락과 식지로 턱수염을 세 번 만지는 사람의 지시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집안의 사람은 연신 사방을 살피며 다시 말을 계속했다. 백형께서는 어깨를 치고 수염을 만지는 사람을 향해 언제 그렇게 하얗게 변했느냐고 물어보아야 하며 그러면 그는 3년이 됐다고 할 것이니 그때 백형께서는 안심을 하고 지시를 받으시오. 긴 그림자의 사람은 폭권을 하며 말을 받았다. 잘 알았어. 저는 꼭 한형의 말대로 한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주위를 살피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좋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이기 전에 어서 가보시오. 그러나 그림자의 사람은 잠시 주저하며 두 눈을 반쯤 감은 채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선뜻 물었다. 만약 그가 쓰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오. 집안의 사람은 이 말을 듣자 입가에 실날 같은 미소를 띄며 그를 주시하더니 반문했다. 혹시 그가 여전히 생생하게 있다면 백형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백형께서는 그가 손을 쓰기만을 기다리겠소. 아니면 긴 그림자의 사람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의 말을 가로챘다. 한형 잘 알았어.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긴 그림자는 벌써 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이때 소구리는 지붕 위에서 그 사람이 멀리 사라진 후에야 몸 일으키며 재빨리 몸을 날려 그림자의 사나이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긴 그림자의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긴 복도를 지나 왼쪽에 있는 긴사를 향해 걸어갔다. 소구리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궁리하고 있었다. 지금 긴 그림자의 사람은 벌써 꽃밭을 지나 옥정 남군의 거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소구리는 더 이상 주저앉고 한 장의 명구를 꺼내서 쓴 다음 즉시 그림자의 사람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가더니 땅에 내려서기도 전에 오른손으로 그림자 사나이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러자 그림자의 사나이는 깜짝 놀라며 급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번개처럼 휘두르며 공격을 하려는 순간 소구리가 벌써 그의 앞에 내려섰다. 두 사람이 대면을 하자마자 소구리는 깜짝 놀랐다. 원래 이 긴 그림자 사나이의 뒷모습이 심자기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앞모습도 심자기와 너무나 똑같았던 것이다. 소구리는 겉으로 태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암암미 생각을 굴렸다. 나는 내놈이 어찌 대담하게 복도를 거니는가 했더니 심자기로 변장을 했구나. 그림자의 사람은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스러운 노인이라는 것을 보가 깜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친구 소구리는 급히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쉬 절대로 말을 크게 해서는 안 돼요. 긴 그림자의 사람은 즉시 알아차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뒤아는 대체 누구시오? 소구리는 자기가 조금 전 이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왼손을 쳐들고 엄지손가락과 식지로 긴 수염을 세 번 만졌다. 긴 그림자의 사나이는 이것을 보자 즉시 입을 열어 물었다. 노인장의 수염은 언제 하얗게 변하셨소? 소구리는 조금 전 자기가 들은 대로 대답을 했다. 벌써 3년이 되었소. 그러자 긴 그림자의 사람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성히 말을 이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변노란 말이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쉬 백형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따라오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긴 그림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밖을 향해 급히 걸어갔다. 긴 그림자의 사람 역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의 뒤를 급히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들 두 사람은 하나의 비교적 조용한 마당에 들어섰다. 마당 옆에는 정주상협 배천석에 영구가 놓여있는 하나의 객청이 있었다. 소구리는 긴 그림자의 사람을 데리고 앞장을 서서 계단을 지나 객청 안에 놓여있는 배천석의 관 앞에 다가가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긴 그림자의 사람은 소구리가 서있는 것을 보자 몹시 궁금한 듯 물었다. 변노 무슨 지시가 계십니까? 소구리는 원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를 여기까지 끌어왔던 것이다. 또한 여기가 조용하여 만약 싸움이 시작될 경우 발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소구리는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더니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관을 가리켰다. 백형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저 관을 열어보시오. 긴 그림자의 사람은 소구리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바싹 다가서더니 손쉽게 뚜껑을 열었다. 긴 그림자의 사람은 소구리를 향해 다시 물었다. 변노 또 다른 지시는 계시지 않습니까?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명령을 했다. 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누군가를 한번 보시오. 긴 그림자의 사람은 다시 한번 관을 들여다보며 대답을 했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깜짝 놀라며 언성을 높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관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끝내는 것과 동시 채 그는 그 사람의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긴 그림자의 사람은 소구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관 안을 향해 손짓을 했다. 소구리는 그가 속임수를 쓸까봐 미리 왼손에 힘을 주입시키고 관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었다. 소구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을 끝냄과 동시에 갑자기 긴 그림자의 사람을 향해 번개처럼 일지를 찔러갔다. 친구친구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긴 그림자의 사람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양대혈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구리는 그 사람의 품속에 있는 소지품을 모두 꺼내더니 자기의 품에 넣은 후 그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소구리는 주위를 한 번 살피더니 바람처럼 객청을 빠져나갔다. 소구리가 빠져나간 후 객청에 대들고 위에서 두 사람이 급히 뛰어내렸다. 보통 체격의 사나이가 다른 사나이를 쳐다보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원래 그였구나. 또 하나의 체격이 큰 사나이가 빙긋이 웃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오. 말을 끝내자마자 두 명의 사나이 역시 객청 밖을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사라져버렸다. 이때 소구리는 어느 산위에 옥정남군 심자기의 거처에 까지 와서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구리는 할 수 없이 의여금사를 꺼내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집 안의 침상에는 과연 심자기가 옷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소구리는 그것을 보자 곁으로 바싹 다가가더니 그의 머리를 흔들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심롯대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심자기는 여전히 쓰러져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구리가 아무리 흔들고 불러보았지만 심자기는 깨어나지 않았다. 소구리는 즉시 상위에 놓여있는 물을 들고 심자기의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다 뿌렸다. 순간 쓰러진 채로 누워있던 심자기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부리의 맹문을 잡고 맹소를 치는 게 아닌가. 나는 소노형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좀 안되었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소부리의 팔꿈치 아래의 혈도를 번개처럼 찔렀다. 소부리는 급히 팔을 뒤틀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심롯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이오. 심자기는 소부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소노형.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노형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말소리와 함께 또다시 소부리를 향해 번개처럼 일지를 찔러갔다. 소부리는 급히 몸을 피하며 큰소리로 물었다. 만약 이 늙은이가 당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찬물로 깨어나게 했겠소. 심자기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면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노형은 무엇 때문에 방문을 열고 들어왔소. 소부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급히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오. 하지만 심자기는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흥 당신의 마음을 대체 누가 알겠소. 소부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빙긋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만약 이 늙은이가 또 하나의 심롯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노대는 아마 잿더미가 되어버렸을 것이오. 그런데 어찌 이 말을 듣자 심자기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심자기는 몹시 이상한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소부리의 말을 가로챘다. 또 하나의 심롯대라니. 손오 소부리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심롯대 당신은 지금 이 늙은이의 완맥을 잡은 채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듣자 심자기는 하는 수 없이 소부리를 움켜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나직하게 물었다. 손오 형 이제는 놓았으니 말을 할 수 있겠소.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심롯대 가 당했다는 줄로 알고 있었소. 그래서 이 약은 색깔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소. 심자기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 누가 술에다 독을 뿌린 후부터 저는 주의를 하고 있었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차를 가져온 소녀가 찻잔을 놓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소. 또한 그녀가 방비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즉시 호녀를 찌르고 쓰러뜨렸소. 소구리는 알 수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아니 그녀를 무엇 때문에 쓰러뜨렸소. 심자기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녀를 쓰러뜨린 후의 차를 다시 신여의 입속에다 부은 다음 그녀와 호녀를 깨어나게 했소. 소구리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심로때는 참으로 고명하오. 만약 차속에 미학이 있었다면 그녀의 혼혈이 다시 풀어지고 깨어날 수는 없지요. 심자기는 미간을 약간 짓부리며 말을 받았다. 맞았소. 신여는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소. 소구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그 신여는 지금 어디에 있소. 심자기는 두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그녀를 이미 다른 곳으로 보냈소.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소구리를 향해 선뜻 물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지금 손호형 께서 여기에 온 목적을 말씀해 보시오. 소구리는 어이가 없는 듯 실소를 머금은 채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바로 심롯대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 이라고 이 늙은이가 조금 전에 말을 하지 않았소. 그러자 심자기는 갑자기 냉소를 날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기다려야 하오. 소구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얼마 후 소구리는 고개를 들고 심자기를 바라보더니 침중하게 물었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갔소. 심자기는 여전히 미간을 지푸린 채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노형 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시오. 이때 소부리가 품속에서 하나의 구리관을 꺼내더니 심자기 에게 건네주며 희죽 웃었다. 심롯대 어서 이것을 한번 보시오. 심자기는 그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이어 그는 공손히 받아들며 궁금한 듯 급히 물었다. 화혈침 손호형 께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소. 소부리는 희죽 웃고만 있을 뿐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자기는 몫이 궁금한 듯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재촉했다. 손호형 무엇을 그처럼 꾸물거리시오. 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소부리는 여전히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연 알고 있었구려. 이 늙은이는 또 하나의 옥정랑군 심자귀에게서 얻어온 것이오. 심자귀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손호형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시오.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더니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 말을 듣자 심자귀는 안색이 변하여 이를 갈아붙였다. 손호형 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오.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이 늙은이가 지붕 위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도 큰 수확 인데 어떻게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소. 심자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소부리를 향해 급히 외쳤다. 그렇다면 손호형 께서 관 속에다 집어넣은 백가 놈을 좀 보러 가는 것이 어떻겠소. 소부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안돼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돼요. 심자귀는 다시 침상에 주저앉으며 이마살을 찌푸렸다. 무엇 때문에 안된단 말이오. 소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죽 웃으며 반문을 했다. 만약 노대가 그것을 공개해버리면 이 늙은이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겠소. 악독한 음모. 심자귀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멍청해지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노형께서 자세히 말을 좀 해주시오. 소구리는 희족 웃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백가라는 친구는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오. 또한 이 늙은이가 그의 품속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왔으니 심로테 께서는 그들의 계획에 끼어들어가 가짜 심자귀의 행세를 하시라는 말이오. 심자귀는 소구리의 이 같은 말을 듣자 두 눈이 휘둥그레 졌다. 그는 다시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지금 손호형의 뜻은 저에게 관 속에 누워있는 백가로 행세를 하라는 말이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맞았소. 심로테 께선 잠시 백가로 변장을 해서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시오.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받았다. 손호형 과연 지혜가 많으시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노형의 말대로 하겠소. 이제 더이상 무슨 할 말은 없소. 소구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급히 말을 꺼냈다. 또 한가지 이 늙은이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소. 심작이는 정색을 하고 그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들었다. 손호형 무슨 한식을 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다름이 아기라 바로 배 둘째 시체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소. 이 말을 듣자 심작이는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손호형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소. 정말로 배 둘째 시체가 없어졌단 말이오.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설명을 했다. 조금 전 객청 안에 놓여 뛴던 것은 분명히 빈관 이었고 이 늙은이는 백가의 혈도를 제압한 후 그를 그 속에 넣어두고 이곳에 왔소. 심작이는 이마살을 잔뜩 치푸린 채 이를 갈아붙였다. 아마 배 둘째 시체는 누가 훔쳐 갔을 것이오. 소부리는 다시 심작이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약간 언성을 높여 물었다. 하지만 또 한가지 심로때 깨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소. 심작이는 깜짝 놀라며 궁금한 듯 급히 다그쳤다. 예 제가 무엇을 생각해내지 못했단 말이오.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배 둘째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오. 심작이는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배 둘째가 정말로 죽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은 척 했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배 둘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소. 심작이는 소부리를 주시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배 둘째가 죽은 후에 손호형 께서도 조사를 해보지 않았소. 소부리는 급히 손을 흔들며 가볍게 탄식을 했다. 심로 때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려. 죽은 사람은 금방 온몸이 완전히 식어버리지 않소.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체온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급히 물었다. 하지만 등 뒤에 있는 상문지의 자국은 대체 누구 것이란 말이오. 소부리는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만약 그가 일부러 죽은 척하고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지인을 위조하는 것쯤이야 너무 쉬운 일이 아니오. 심작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일은 복잡해지는 것 같소. 소부리는 다시 심작이를 주시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웃었다. 허허허 조금도 복잡할 것이 없지 않소. 심작이는 미간을 지푸리며 고개를 들어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아니 어찌 복잡하지 않단 말이오. 소부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입을 열었다. 다만 적과 좋은편 이렇게 쌍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서있지 않으면 적이 하지만 좋은편과 나쁜편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소. 이때 소부리는 갑자기 심작이가 고개를 돌리며 자기를 바라보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완전히 심로떼에게 달려있으니 뭐라고 할 수가 없소. 심작이는 이 말을 듣고 침중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려고 했다. 순간 소부리가 갑자기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쉬 그리고는 심작이를 향해 급히 누가 온 것 같으니 노대께서는 어서 침상 위로 올라가시오. 심작이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잠시 주저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시오. 누가 밖에 오기라도 했단 말이오. 소부리는 미간을 잔뜩 치푸린 채 급히 손짓을 했다. 하지만 심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선 채 약간 음성을 낮추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처럼 태연스럽게 서있소. 소부리는 긴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는 원래부터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노대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회! 하고 어느 사이에 대들꼬위에 올라가더니 마치 쥐새끼처럼 달라붙었다. 심작이는 혀를 내두르며 소부리의 말대로 침상 위로 올라가 숨을 죽였다. 얼마 후에 과언 일진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복도에서 들리고 있었으며 침실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심작이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소부리는 경공만 당대 무림에서 제일인 줄 알았더니 내공도 몇 해 동안 만나지 않은 사이에 나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문앞에 와서 멈추었다. 순간 똑 똑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약간 쉰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심롯대 심롯대 벌써 잠이 들었소. 심작이는 그 목소리를 듣자 급히 침상에서 일어나 말을 받았다. 정형께서 이 어두운 밤에 웬일로 찾아오셨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불을 켜며 문을 열었다. 그렇게 서 계시지만 말고 어서 들어오시오. 정첩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들어오더니 말을 꺼냈다. 저는 심형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심작이는 정첩푸가 들어온 다음 문을 닫고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정형 무슨 말인지 주저하지 말고 어서 얘기를 좀 해보시오. 정첩푸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로 마의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소. 심작이는 급히 다가가더니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그치듯 울었다. 정형 께서는 도대체 뭘 발견했다는 말이오. 정첩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물었다. 심형 께서는 지금 초공자를 어떻게 보시오. 심작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반문을 했다. 정형 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 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오. 정첩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 제가 말한 것은 초공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오. 심작이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선뜻 말을 받았다. 저는 협의의 인물로 보고 있소. 하지만 강호상에서는 교활한지 모르고 있소. 정첩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급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심형 께서는 잘못 보신 것 갔소. 심작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이 틀렸단 말인가요? 정첩푸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저는 그의 무공이 아주 높다고 믿고 있소. 심작이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다그치듯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의 무공이 높다고 하는 거요? 정첩푸는 두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얼마 후에 다시 눈을 뜨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제가 첫날 여기에 올 때 그의 서재에서 만든 하나의 해골을 보았소. 뿐만 아니라 해골 바가지의 뚜껑 위에는 다섯 개의 아주 작은 지인이 찍혀 있었소. 그것이 바로 오움조란 무공이오. 또한 무공을 연마하려면 반드시 아주 심우한 공력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소. 심작이는 이 말을 듣자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하하 초공자의 벼로가 손행상이니 그의 문화에 방문자도의 무사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소.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한 것인지도 모르오. 정첩후는 다시 미간을 지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저는 여기에 올 때부터 무엇인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었소. 심작이는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다그치듯 물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을 발견했단 말이오. 정첩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초고 아내는 밤마다 야행인이 출입을 하고 있었소. 심작이는 그 말을 듣자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정형께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마이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소. 정첩후는 잠시 주저하더니 아래십수를 지그시 깨물었다. 저는 원래 낙양에 있는 마이교의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었소. 하지만 저는 오늘 밤에 또 하나의 비밀을 알아냈소. 심작이는 또다시 궁금한 듯 깨우쳐 물었다. 무슨 비밀을 알아냈는지 어서 말해보시오. 정첩후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하고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심작이와 정첩후는 말을 뚝 그친 채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순간 밖에서 신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심롯대 잠이 들었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바로 소맹상 초승생 이었다. 심작이는 즉시 일어서더니 문을 열었다. 초공자 어서 들어오시오. 방문이 열리고 초승생은 들어오다가 정첩후를 보자 급히 허리를 굽히며 말을 꺼냈다. 정대혁 께서도 여기에 와 계셨구려. 정첩후는 억지로 웃으며 같이 허리를 굽혔다. 어서 들어오시오.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아서 심작이와 얘기 좀 나누려고 왔소. 초승생은 좀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마침 두 분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좀 상의해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된 것 같소. 심작이는 자리를 청하며 빙긋이 웃었다. 공자 할 얘기가 있으시면 앉아서 얘기하시오. 그러나 초승생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방안을 서성거리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저의 서재에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소. 이 말을 들은 심작이는 깜짝 놀라며 급히 말을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오. 또 무슨 일이 발생했단 말이오. 초승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설명을 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 저는 즉시 돌아가서 불을 끄고 잠을 청했소. 제가 자고 있는 밤과 서재는 벽 하나를 사이에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보니 그녀는 벌써 죽어 있었고 진열장의 문은 열려 있었소. 그래서 저는 급한 김에 큰 소리로 초응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소. 이렇게 되어 저는 또다시 문 입구로 가보니 초응 역시 남한테 사열을 제압당한 채 문 입구에 서있는 것이 아니겠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정첩 푹 나서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진열장 안에 들어있는 단목인두를 거두어 가려는 것이었소. 초송생은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맞았소. 그랬던 것 같았으나 그 사람은 다만 하나의 인두밖에 가져가지 못했소. 옆에 있던 심작이가 안색이 약간 변하여 급히 물었다. 누구 그것을 가지고 갔는지는 알고 있소. 초송생은 잠시 주저하더니 정첩 정대영의 것인 것 같았소. 하지만 정첩 푸는 이 말을 듣자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가로챘다. 흥 하지만 저도 그렇게 쉽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오. 초송생은 만면에 걱정스러운 빛을 가득 띈채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으니 정대역 께서는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소. 옆에서 듣고 있던 심작 이가 미간 을 치푸리며 나섰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마이의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다면 집에서 잠이나 자야 하겠소. 정첩 푸가 일어서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오. 저는 볼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 가봐야 겠소. 심작 이가 일어서며 그를 주시하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정형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이러시오. 정첩 푸는 미간을 잔뜩 치푸리더니 다시 빙긋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들이 벌써 저의 단목인두를 가지고 갔으니 오늘 밤은 아마 저를 찾을 것이 분명하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생각이오. 자리에 앉아있던 초승생이 다시 그를 주시하며 입을 열었다. 정대협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저도 마침 그 일을 상해하기 위해서 왔으니 우리 함께 가서 거절했다. 그럴 필요 까지는 없소. 저 혼자 가서 조사해 보아도 됩니다. 거와 소천 말을 끝내자마자 정첩푸는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초승생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정첩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심작이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심형 우리도 정형의 뒤를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떻겠소? 심작이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정형의 무공으로는 별일 없을 것 같으니 우리는 서재로 가봅시다. 말을 끝내자마자 두 사람 역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어 문앞에까지 걸어나오던 심작이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소구리를 향해 징기전음으로 말을 이었다. 손호형 정형은 손호형에게 맡겨야만 하겠소. 하고는 급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동시에 소구리는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방문을 열고 정주상협이 거주하고 있는 서쪽의 마당을 향해 연기처럼 날아갔다. 이때 정첩푸는 벌써 방안으로 들어가 적이 나타나기만 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상병이 지나도록 적이 나타나지를 않자 정첩푸는 초조한 기색을 띠며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구리는 적시에 날아와 마치 소리가 새어나왔다. 바로 이때 하나의 그림자가 문을 박차고 굴러나왔다. 또한 그 그림자의 뒤로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번개처럼 따라 나오며 단검으로 정첩푸의 목을 겨놓았다. 정첩푸는 강호상에서 인류 고수라고 할 수가 없지만 갑작스런 적의 습격을 받아 벌써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명한 팔보국은 상대방의 검 아래 전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정첩푸가 하는 수없이 왼손에 들고 있던 방극으로 상대방의 검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 하는 소리가 들려온과 동시에 정첩푸는 상대방의 예리한 검새를 막아내며 상대방을 뒤로 한걸음 물러나게 했다. 지금 정첩푸와 상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다. 순간 검은 복면의 사람은 다시 정첩푸의 정면을 향해 비호처럼 날아들었다. 정첩푸는 비록 그의 검새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하지만 검은 복면의 사람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급히 달려들어 단검을 정첩푸의 목에 겨누며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 하하하 정첩푸 당신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소. 정첩푸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벌써 선열이 소매 자락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쌍극을 쓰는 사람이 오른팔 부상 때문에 왼손으로만 단극을 쥐고 있으니 무공은 절반이나 줄어든 셈이 되는 것이다. 정첩푸는 상대방에게 이처럼 모욕을 당하자 양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이를 갈아붙이며 고함을 질렀다. 이 무례한 오늘 내놈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거와 소천 이란 초식을 전개하며 상대방의 단검을 힘껏 내리쳤다. 정첩푸가 단극을 휘두르자마자 그의 뒷전에 약간 쉰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정형 어서 상처를 치료하시오. 그리고 쌍극을 저에게 잠깐 빌려주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쥐어져있던 쌍극이 어느 사이에 없어졌다. 정첩푸는 깜짝 놀라 급히 뒤로 수척 가량 물러났다. 과연 자기가 원래 서있던 자리에는 한 사람이 서있었다. 이 사람의 체격은 소구리와 매우 비슷한 것 같았다. 하지만 생김새는 아주 괴이하게 생긴 육척 대안이었다. 이때 그 사람은 정첩푸의 쌍극을 움켜진 채 복면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한 정첩푸는 금창약을 꺼내서 자기의 상처에 바르고 옷을 찢어서 상처를 감싸기 시작하였다. 복면인은 그 사람을 주시하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뒤안은 대체 누군데 간섭이요. 육척대안은 복면인을 노려보며 큰소리로 물었다. 나는 복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묻소. 복면인은 여전히 냉소를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꼭 너를 알아야만 되는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무엇 때문에 물었소. 복면인은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좋다. 어찌되었든 너도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육척대안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말을 끝낸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단극으로 복면인의 검은 복면을 향하여 번개처럼 찔러갔다. 복면인은 뒤로 한걸음 물러서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놈 죽고 싶어서 단단히 환장을 한 모양이로구나. 복면인은 몸을 비틀어 대안의 단극을 피하고 동시에 한 발을 내밀며 손에 들고 있던 단검으로 계속해서 세 번씩 이나 찔러왔다. 하지만 육척대안 역시 복면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았다. 또한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면인은 대안을 노려보며 음산하게 웃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을 보니 실력이 꽤 있는 모양이 구나. 하하하. 그러나 육척대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복면인의 비유혈을 찔러갔다. 이 1초는 비의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았다. 순간 복면인은 주춤하며 급히 단검을 거두었다. 하지만 육척대안은 단극으로 또다시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번개처럼 두 사람은 어느 사이에 위치가 바뀌었다. 복면인 역시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번개처럼 단검을 휘둘렀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순식간에 불꽃 튀는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복면인이 쓰고 있는 초식은 악덕하기가 그제 없었으며 모두 육척대안의 급소만을 노리는 공격이었다. 육척대안 역시 수중의 단극으로 상대방과 변화무쌍하게 벌써 50여 초씩을 겨루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면인의 검새는 악도까지 못한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복면 안으로 벌써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놈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어서 쓰러져라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손바닥으로 복면인의 왼쪽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후려쳐 갔다. 복면인은 육척대안의 일장을 맞았는지 으야 하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부상을 입은 야수처럼 허공을 향해 치솟아 오르더니 바람처럼 담 위를 향해 몸을 날렸다. 육척대안은 황급히 몸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비겁한 놈아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말을 끝낸과 동시에 허공을 가르며 유성처럼 몸을 날렸다. 그러나 복면인은 냉소를 치며 수십개의 은광을 날리며 단밖을 향해 도망을 쳤다. 육척대안은 은광이 자기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들자 급히 허공에서 한바퀴 돌았다. 이때 쌩 쌩 하는 소리와 함께 복면인이 날린 암기는 즉시 그의 몸 아래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복면인은 어느새 종족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되자 육척대안은 하는 수 없이 몸을 돌려 정첩풀을 향해 말을 건넸다. 정롯대 받으시오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반극을 정첩푸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는 급히 몸을 돌려 발길을 옮겼다. 정첩푸는 급히 반극을 받아들며 원성을 높였다. 여보시오 저에게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깐 기다리시오. 하지만 육척에 대하는 그의 마름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첩푸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하는 수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불을 켰다. 바로 이 순간 누가 가슴에 일장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첩푸는 안색이 변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급히 흔들었다. 여보게 대둘째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주상협의 둘째 배천석이었던 것이다. 정첩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두 번씩이나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분명히 마이듀의 상문제에 의해 죽었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여기에 와서 일검을 맞고 죽었지. 정첩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장탄식을 했다. 배 둘째 정말로 남에게 사례를 당하고 말았구나. 정첩푸는 또다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다. 소부리 그놈들이 배 둘째를 죽이고 또 무슨 악을 이때 지붕 위에서 갑자기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뛰어내렸다. 그 그림자는 정첩푸가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가더니 문을 두드렸다. 정첩푸는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돌리면서 소리쳤다. 누구시오? 나요? 좀 실례를 하겠소? 하는 소리와 함께 육척대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첩푸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귀하께서는 조금 전에 돌아가시더니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왔소? 육척대안은 빙긋이 웃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소? 정첩푸는 여전히 어리둥절하여 급히 말을 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어서 말을 해보시오. 육척대안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무림맹은 무림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무림의 사람을 해치려고 세운 것은 절대 아니오.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두 눈이 휘둥그레서 한동안 그를 주시하더니 다그쳐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무림맹의 사람이란 말이오. 육척대안은 가볍게 웃으며 얼굴에 쓰고 있던 명구를 벗었다. 무림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소불이오. 정첩푸는 더욱 멍청해지며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다. 다 당신이 정말로 소노형이시오. 소불이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제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소. 정첩푸는 급히 공수를 하며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조금 전 제가 한 얘기 소노형 께서 이해해 주시오. 소불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빙긋이 웃었다. 허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그는 이어 쓰러져 있는 대천석을 가리키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베이협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소. 정첩푸는 무겁게 탄식을 하면 힘없이 말을 이었다. 대둘째는 이번에 정말로 죽은 것 같소. 소불이는 조금 전 객청 안에 있는 빈 잔을 보았기 때문에 배천석이 죽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다그쳐 울었다. 그렇다면 전에 죽은 사람은 가짜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저는 손호영께서 마이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소. 저의 배 둘째는 분명히 가짜로 죽었던 것이오. 소불이는 정색을 하며 정첩푸를 주시하더니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정첩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초공자가 마이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 둘째에게 죽은 척하고 암암리에 조사를 하도록 했소. 소불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노부는 배 둘째의 몸이 식은 것을 확인했었는데 정첩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배 둘째는 전에 상섭 우릉산에서 한 분의 이상한 사람을 만나 거식 대법을 배웠기 때문에 초공자 등 사람들을 충분히 속일 수가 있었소. 소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첩푸를 주시했다. 그렇다면 정형은 어떻게 해서 이 늙은이를 의심하게 되었소. 정첩푸는 멋쩍은 듯 빙긋이 웃으며 반문을 했다. 손호 형께서는 조금 전에 빙관을 발견하지 않았소. 소불이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것을 정형이 어떻게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참으로 우연이었소. 저는 오늘 밤에 배 둘째를 관속에서 꺼내놓기로 약속을 했었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손호 형께서 누구를 처치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오. 소불이는 이마살을 잔뜩 지푸리며 이를 갈아붙였다. 이 늙은이가 조금 전에 처치했던 사람은 바로 마이교 놈이였소. 정첩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궁금한 듯 물었다. 손호 형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로 죽여버렸소. 소구리는 급히 손을 흔들며 미간을 지푸렸다. 아니요. 이 늙은이는 그의 혼혈을 찔렀을 뿐이오. 정첩푸는 다시 가볍게 탄식을 하며 또 물었다. 한데 손호 형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발견했소. 소구리는 사실대로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 말을 듣자 정첩푸는 이를 갈아붙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악독한 놈들. 과연 음모가 있었구나. 소구리는 빙글에 웃으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는 당신네들이 무슨 방파를 창립한다는 것이 바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소.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하던 정첩푸 까 또 물었다. 한데 마이 그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오. 소구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마이 그 역시 하나의 눈속임일 것이오. 정첩푸는 정색을 하고 소구리를 바라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호영의 말투를 들어보니 뒤에는 또 다른 어떤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첩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손호영 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명도의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보고 있소. 소구리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천천히 설명을 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마이교의 공포수단을 이용하고 먼저 하남지방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한 다음 여러 사람들에게 마이교가 되살아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소. 흑가면 정첩푸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머리를 두어번 끄덕였다. 손호형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소구리 역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배후 인물을 찾아야 하오. 정첩푸는 소구리의 곁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다시 물었다. 손호형 께서는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잡았소. 소구리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요. 우리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천천히 찾아낸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오. 정첩푸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해보겠소. 소구리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두 눈을 반쯤 감고 있더니 선뜻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에게 한가지 계책이 있소. 아마 그것으로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오. 이 말을 듣자 정첩푸는 눈에 신광을 번뜩이며 급히 다그쳤다. 손호형에게 무슨 묘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씀하시오. 소구리는 정첩푸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소곤거렸다. 정첩푸는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띈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손호형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구리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배천석의 시체를 가리켰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체를 해서는 안되니 만큼 빨리 배 둘째의 유해를 관 속에다 넣는 것이 어떻겠소. 정첩푸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배천석의 시체를 들고 나갔다. 소구리는 밖으로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정첩푸는 신속히 관의 뚜껑을 열고 먼저 백가를 꺼낸 다음 배천석을 집어 넣더니 백가를 배천석의 위에다 올려놓았다. 정첩푸는 다시 관 밑에 몇 개의 조그만 구멍을 뚫고 관 뚜껑을 닫았다. 소부리는 그때 지붕 위를 건너뛰어 자기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으며 당승무의 코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소부리는 이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로 갔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방바닥에는 찻잔이 깨어져 있었는데 만치 누가 방 안에서 싸운 것 같았다. 그러나 당승무의 침상은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는 게 자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았다. 이 점으로 봐서 분명히 누가 들어온 것 같았으며 들어오자마자 당승무에게 발각이 되어 방 안에서 한 차례의 싸움을 벌인 것 같았다. 또한 방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당승무에게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쳤으며 당승무는 쫓아갔을 것이다. 소구리는 여전히 방 안을 서성거리며 내심 생각했다. 당승무의 실력으로 볼 때 또한 그의 독공으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더러웠다고 할지라도 그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소구리는 몹시 태연스럽게 의자에 앉아 오늘의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때 멀리서 달기우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소구리는 갑자기 주위를 살펴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날이 벌써 밝은 것 같은데 당로제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을까? 말을 끝내는 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구리는 당승무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빙긋이 웃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구나. 당로제는 경국만 나한테 못당할 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나보다 강한데 어찌 실수를 하겠는가? 이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과연 당승무가 들어왔다. 소구리는 당승무를 보자 어깨를 들썩거리며 희죽이 웃었다. 당로제 대체 어디에 갔었기에 이제 돌아오는가? 당승무는 억지로 웃어보이며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손옷대 께서도 돌아와 계셨군요. 말을 끝내자마자 검은 손바닥으로 소구리의 가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소구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당승무의 손을 잡았다. 당로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는 지금 당승무는 급히 그의 말을 가로채며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그러나 당승무는 소구리가 자기의 손을 잡는대로 내버려 두었다. 소구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또다시 물었다. 당로제 자네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어서 사실대로 말을 좀 해보게. 얼마가 지나서야 당승무는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후유 이제 보니 정말로 손옷대이셨군요. 소구리는 이 말을 듣자 멍청해지며 말을 떠듬거렸다. 아 아니 그렇다면 가짜 소구리가 있단 말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갈아붙였다. 저는 지금 그놈을 쫓아가다가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소구리를 향해 빙긋이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제가 비록 놓치기는 했을지라도 최소한도 그놈은 이미 중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구리는 그제서야 웃음을 띠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자네의 맹문을 잡았다. 당승무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손어떼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소구리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 이 늙은이는 다만 추측을 했을 뿐이네. 만약 그가 노제의 암기를 맞았다면 어찌 도망을 칠 수가 있겠는가? 또한 자네는 그가 중독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가 자네의 맹문을 잡지 않은 한 어떻게 중독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자네가 어찌 갑자기 이 늙은이가 자네의 손을 잡아도 그냥 내버려 두었겠는가? 조금 전 당승문은 소구리가 자기의 손을 잡아도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진짜 소구리는 독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독을 무서워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당승문은 소구리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손어떼를 속일 수는 없군요.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 보지 못 했으니 노재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기 바라네. 당승문은 불을 켜더니 침상 위를 가리켰다. 손어떼 침상 위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소구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선뜻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이 늙은이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소구리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침상 의 가운데가 어느 사이에 새파랗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소구리는 그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아니 화열침 저것이 창밖에서 날아왔단 말인가. 당승문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한숨 섞인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노대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저는 누가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창문 밑에 숨었지요. 소구리는 당승문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급히 물었다. 그 후에 그는 곧 화열침을 발사했단 말인가. 당승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야 빙긋이 웃으며 화제를 돌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늙은 여우 오늘 밤에 너도 속았을 것이다. 소구리 역시 빙긋이 웃으며 나지기 중얼거렸다. 맞았네. 오늘 밤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개집년이 우리에게 차를 마시라고 했는데 차 안에 무슨 약이 틀림없이 들어갔겠지. 당승문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시녀도 소구리는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그의 말을 가로챘다. 물론 저게 일당이네. 만약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당승문은 고개를 들어 소구리를 주시하며 급히 물었다. 손옷대께서는 대체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소구리는 다시 어깨를 들먹이며 빙글에 웃었다. 그것은 완전히 경험일세. 시녀는 들어올 때에 계속해서 찻잔만을 주시하고 있었으니 의심이 갈 만도 하지 않겠는가. 당승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소구리는 방안을 살펴보며 극이에 찬 웃음을 띄었다. 사실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었네. 우리가 극도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까지 미약을 두려워 할 리가 있겠는가. 여기까지 말을 한 소구리는 갑자기 웃으며 당승문을 주시했다. 노재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계속하게 당승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즉시 창문으로 암기를 발사했지요.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록 방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천천히 문을 열어져 치더니 태연자약하게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은 들어올 때 손에 하나의 구리로 된 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어둠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검으로 그의 구리관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지요. 묵묵히 듣고 있던 소구리가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노제가 그의 손을 자르지 않은 것만 해도 많이 봐준 셈이지 당승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수를 터뜨리며 말을 계속 했다. 하지만 그놈은 구리관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주 태연스럽게 자기가 사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았더니 그놈은 비록 손어떼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말소리가 아주 다른 것을 보고 저는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승부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소부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일부러 놀라는 척하며 사부님께서는 왜 아직 주무시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놈은 자기는 조금 전 야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네가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네를 깨우지 않고 주우며 그 구리관이 야행인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열침 같으니 자기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던 당승부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는 빙긋이 웃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큰소리로 웃어져 치고 귀하는 비록 손어떼를 잘도 모방을 했지만 아깝게도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저는 말을 끝냄 과 동시에 번개처럼 그놈을 향해 찔러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놈은 화를 벌컥 내며 사부까지도 물러본다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어떼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 귀하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삼검이나 쳐 갔지요. 그러자 그놈은 당승부가 더 이상 말을 꺼내려 하지 않자 소부리는 급히 다그쳤다. 어서 계속해서 웃으며 말을 계속 하기 시작 했다. 그놈은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급나수를 쓰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그에게 손을 잡혀 주었지요. 묵묵히 듣고 있던 소부리가 나서며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 그놈은 자네의 손에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당승부는 득이하여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제가 나중에 알려주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놓더니 문을 열고 급히 달아나기 시작 했어요. 저는 즉시 그놈의 뒤를 따라갔지만 성한의 질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날이 밝을 때가 된 것 같으니 좀 자는 것이 어떻 했는가. 오늘은 또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 당승무는 소부리를 주시하며 궁금한 듯 다그쳐 물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소리 없이 웃었다. 만약 이 늙은이가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면 자네는 아마 잠을 자지 않을 것이네. 어서 휴식을 좀 취하게.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신발을 벗고는 침상 위에 들어놓았다. 소부리 역시 하품을 한 번 하더니 옷도 벗지 않은 채 침상 위로 올라가더니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나 당승무가 눈을 떴을 때 화사한 햇빛은 창문에 까지 비쳐들고 있었다. 소부리는 어느 사이에 일어나 있었으며 당승무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었다. 이제 일어났는가 초공자는 벌써 사람을 보내 서재에서 만나기로 하였네. 그러니 어서 세수를 하고 가보세요. 당승무는 급히 세수를 하고 소부리와 함께 초공자의 서재로 갔다. 초공자의 서재에는 심작이 금화상 정첩 등의 사람이 벌써 와 앉아 있었다. 초승생은 소부리와 당승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허리를 굽히며 반갑게 맞았다. 두 분께서는 시장하실테니 먼저 아침을 먹고 난 다음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어젯밤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일어났소. 초승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바로 어젯밤 저의 서재에 있는 서동과 신여 두 사람이 피살을 당하였소. 또한 단목인두 까지도 없어졌지요. 소부리는 여러 사람들을 한 번씩 주시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느 분의 것이 없어졌단 말이오. 정첩 폭과 초승생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했다. 바로 저의 것이 없어졌소. 초승생이 다시 나서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젯밤에 두 명의 괴한이 후원으로 들어왔고 저의 누이 동생에게 발각이 되어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소. 그때 두 명의 적은 대적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으나 누이 동생이 그들을 쫓다가 상대방의 흑살장에 맞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소. 초승생은 소부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누이 동생은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왼쪽 어깨에 맞은 것 같소. 소부리가 정색을 하며 초승생을 똑바로 주시하더니 자신있게 웃었다. 여기에 흑살장을 치료하는 약이 있소. 만약 상처가 심하지 않으면 곧 나을 것이오. 하고는 품속에서 세 개의 아략을 꺼내더니 소대협 이 약은 전문적으로 흑살장을 치료하는 약이오. 소구리는 또다시 웃으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아니요. 이것은 흑살장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상도 치료할 수 있소. 이때 청의 시녀 한 명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초승생은 시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약을 건네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영약이니 어서 낭자에게 먹이도록 해라. 청의 시녀가 약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걸어나가자 초승생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적은 침입을 해서 두 개의 단목인들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였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첩푸 가 나서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는 초공자에게 한마디 물어볼 것이 있소. 초승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첩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저는 배 둘째의 초승생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한데 정대역 께서는 언제 떠나시려오. 장원의 결에 정첩푸는 여전히 찌푸린 미간을 펴지 않고 대꾸했다. 형제는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 둘째를 고향에다 안치해 놓아야 좀 더 일찍 마이교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초승생은 매우 섭섭한 듯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 오늘 재맹주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정대역 께서는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떠나시면 안 되겠소. 하지만 정첩푸는 한 번 마음을 먹은 이상 누가 무어라고 해도 결심을 꺾지는 않았다. 그러나 형제와 배 둘째는 생사를 함께하는 의형제로서 저는 일찍이나마 배 둘째의 영혼을 위로해 주려는 것입니다. 초승생은 여간 곤란하지 않다는 듯 겉미를 약간 찌푸렸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쓸린지 모르 소구리는 초승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른 말을 가로챘다. 아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로제가 할 일이 없으니 당로제 덜어 배 둘째의 연구를 호송해 가라고 이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첩푸는 몹시 기뻐했다. 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손호형 그리고 당로제 매우 고맙소. 그러면서 정첩푸는 몇 번이고 읍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당승무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뭐 이렇게 피어 이른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았다. 소구리는 심작이 그리고 초승생 세 사람과 제갈명을 마중하게 되었고 정첩푸 당승무 두 사람은 명구를 호송하며 금화상은 초구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마침 식사를 끝낸 후 몇 회의 사람들은 서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승무는 소구리가 배천석의 연구를 호송하게 해놓고 이렇다 할 한마디도 하지 않자 자기가 대체 무슨 임무를 띄고 가는 줄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구리를 응시하며 수시로 눈짓을 보냈으나 어찌된 일인지 소구리는 전혀 모른천하며 당승무의 시선을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관 초복이 와서 보고하기를 말을 준비시켰으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소구리를 응시하며 물었다. 손헛대 제가 정대엽을 따라 정주로 가는 데 있어 혹시 어떤 분부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소구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매우 귀찮은 듯 마치 나무라는 어조로 대답했다. 당로제는 처음으로 강호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그리 걱정을 하며 안달을 하는 것인가? 하여튼 자네는 그저 정대엽이 이르는 말만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괜히 딴 생각은 맑게 당승무는 소구리의 이 막을 듣자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렇다. 아마 손헛대와 정대엽은 사전에 어떤 약속이라도 한 모양이로구나. 이렇듯 그는 느끼는 바가 있었으므로 더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손헛대 이때 심작이가 일어나더니 정첩풀을 향해 읍을 하며 그러나 매우 섭섭한 어조로 말했다. 정노형 우리가 뭔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래다 들이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정첩푸도 즉시 따라 읍을 하며 얼굴에 근엄한 빛을 띄었다. 괜찮습니다. 심 노형 지금 형제는 배 둘째의 연구를 안치하는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그래야 몸소 배 둘째의 피매친 원안을 제 손으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초승생이 옆에 있다가 한걸음 나서며 따라 읍을 했다. 지금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제맹주 께서는 벌써 승지에 도착하겠다고 하니 미처 정대협을 바래다 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셔서 본 공자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첩푸는 어설프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오. 초공자 께서는 지금 제맹주를 맞이 해야하니 늦기 전에 어서 가보십시오. 초승생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소구리 심자기 두살인과 함께 떠나갔다. 그리핀 그들의 뒤에는 역시 말을 탄 초보기 뒤를 따랐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자간에 도착했다. 그러자 저쪽의 시 한 사십여 세대여 보이는 대안이 급히 달려와 초승생을 향해 읍을 하며 공손히 말했다. 소인 공작계 삼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초승생은 손을 들어 심자기 와 소구리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심 대협 과 소대협 께도 인사를 올리거라. 대안은 다시 두 사람을 향해 공손히 읍을 했다. 소인 심 대협 소대협 두 분의 인사드립니다. 그러자 심자기 와 소구리 두 사람도 즉시 함께 얘를 취했다. 초승생은 멀리 시선을 두다가 그들이 인사를 끝내자 즉시 물었다. 참 그런데 맹주의 소식은 어떻게 되었나 예 아까 의마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벌써 의마를 지나셨다고 합니다. 초승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다시 묻는다. 참 그리고 여기에 준비는 다 되었느냐 대안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다 준비되었습니다. 좋다. 말하면서 그들은 커다란 자원으로 들어갔다. 대안은 몇 사람의 졸개를 데리고 대청으로 들어가더니 즉시 차를 가져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손호형 지금 제맹주 일행은 아마 신안에서 휴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뜻으로는 손호형 께서 먼저 신안으로 가셔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소구리는 의미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심로테 께서는 과연 모든 일에 준비성이 많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초승생이 급한 듯 재촉했다. 손호테 지금 뭐라고 한가하게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각이 급하니 어서 신안으로 달려가 제맹주 께 알리십시오. 소부리가 즉시 대꾸했다. 예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앞서 가보겠습니다. 소부리는 두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부지런히 말을 몰아 달리니 이날 점심때쯤 되어 신안에 도착했다. 소부리가 제갈명의 일행을 찾으러 신안의 큰 길을 한바퀴 돌자 한 술집에 씹여 필의 말이 묶여있는 것이 보인다. 소부리가 이들과 헤어진지는 불과 며칠이었지만 묶여져있는 말들을 보자 즉시 반가운 마음이 앞서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그가 2층으로 급히 뛰어올라가니 마침 제갈명과 주솔란 등의 일행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두경강은 소부리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자 몹시 반가워 즉시 소리를 질렀다. 손호형 이쪽 입니다. 이쪽 이요. 소부리도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갔다. 이 늙은이 지금 가고 있소. 제갈명은 소부리가 혼자서만 오는 것을 보자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물었다. 소호법 오랜만이요. 그런데 어찌 혼자서만 오는 것이요. 당형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부리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예 제맹주께서는 무사하셨군요. 그런데 당로제는 일이 있어서 어디를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는 맹주를 맞이하려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런데 소호법 손호반의 행방을 알아내었습니까? 소부리는 제갈명의 이 질문에 조금도 섭섭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처럼 몹시 들떠 있었다. 손호반의 행방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만 뜻밖의 낙양에서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본맹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늙은이는 먼저 맹주께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제갈명은 만면에 미소를 띄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소호법의 친구라면야 대환영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때 공룡자가 대신 나서며 한쪽 눈을 껌뻑였다. 맹주 다시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손호영의 친구들은 보나마나 손호영과 똑같은 사람들이겠지요. 공룡자의 이 말에 객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시의 폭소를 터뜨렸다. 소부리는 연신 어깨를 들먹이며 그동안에 자기가 겪은 모든 경과를 자세히 그것도 익사를 섞어가며 들려주었다. 소부리의 말을 다 듣고 난 두경강은 오다가 들었던 말을 상기하며 그제야 의문을 푸른 듯 기뻐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도중에서 들은 노산노계직과 남주철조 지효성 국아구 이화창 허창 일필 만복흥 변천 구양수 등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바로 마치교가 한 짓이었구나. 여기서 말을 끊더니 딴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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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교란 단지 남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 에 불과하고 그들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음모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동사도의 염지천이 염선배님의 이름을 남용하던 말입니다. 두경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몹시 의아심을 품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손호영의 말씀은 마이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소구리는 자신이 없는 듯 확실한 단어는 내리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제 생각 일 뿐이지 아직 무엇이라고 확실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영자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지금 이 늙은 늙은 한가지 공노영 께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영자는 소구리의 진지한 어조에 그를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호영 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나 서슴치 마시고 제게 얘기해 소구리는 공영자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인가 낮은 목소리로 열심히 중얼거렸다. 이때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제갈명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소호법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일은 꼭 고호법 께서 맡으셔야 합당할 것입니다. 공영자 역시 웃으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마크가 떠나려고 하자 제갈명도 따라 일어서며 급히 공영자를 불러세웠다. 곧곧 법 식사는 하고 떠나셔야지요. 공영자는 다시 돌아서더니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지금 늦으면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소구리가 키득거리며 공영자의 말에 덧붙여 말했다. 공로영은 동물로도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 밥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때 양수군이 벼랑간 일어서며 따라 나섰다. 저도 가겠어요. 제갈명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낭자 곱곱법 혼자서 가도 충분하오. 그러니 양랑자는 우리와 함께 낙양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수군은 조군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고집을 세웠다. 그러나 여태껏 오는 도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낙양에 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공로역을 따라 가겠어요. 소부리가 의미있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낙양에 가면 낭자를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리 섭섭하게 생각지는 마시오. 양수부는 그제야 할 수 없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룡자가 떠난 후 여러 사람들도 식사를 마치고 곧 길을 떠났다. 이날 점심때쯤 되어서 제갈명과 주솔란 소부리 등은 자간에 도착해서 심자기와 초승생 둘과 젊은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의심을 품으며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초승생은 원래 다감하고 온화한 성격 때문에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므로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심자기와 초승생은 제갈명 일행을 장원의 객청에 인도하며 푸짐한 요리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때 심자기는 제갈명의 행동을 하나하나 눈에 넣고는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곧 자기의 넓은 견식으로도 제갈명의 인물됨이 결코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심자기는 마음속에 품었던 일말의 꺼림칙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무명도와 대항하기 위해 무림맹에 가입해서 무림의 정의를 위해서 싸울 것을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제갈명은 여러 사람들을 한눈에 구고보며 얼굴에 가득 기쁨의 빛을 띄고 입을 열었다. 심 대협과 초공자 두 분이 본맹에 가입하는 것을 심히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무림맹의 총단은 명년 정월 초하루 진강에서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무림의 동도를 위한 일이고 정의를 위하는 일이니 모든 분들은 힘써 이 정의를 깨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더니 심자귀와 초송생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그리고 두 분 께선 지금 낙양의 몸을 푸고 있으니 그곳에다 분단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좋을 뜻 합니다. 그러자 초송생은 제갈명 일행이 낙양에 들릴 뜻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 강곡히 부탁한 결과 같이 가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낙양 초구에 도착할 때는 벌써 황혼이 온 대지를 물들이고 있을 때 였다. 일행이 문 입구에 도착 하자마자 금화상과 초옥지가 나와서 반갑게 영접한다. 이때 심작인은 곧 두 사람에게 여기까지 온 경과를 얘기해주고 초승생은 누이의 상처가 나은 것을 보자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옥지의 상처는 괜찮느냐? 초옥지는 그 말을 듣자 생각난 듯 소구리를 향해 깎듯이 인사를 올렸다. 예 오빠 그리고 소대엽의 약은 정말 좋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소구리는 의미 심장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낭자도 새삼스럽게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초옥지는 고래 보조개를 만들고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런데 그 약은 대체 무슨 약이길래 그렇게 영험하죠. 소구리는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더니 익살띤 어조로 대꾸했다. 흠 낭자가 복용한 것은 자살문의 자살장을 치료하는 영약입니다. 그러나 또한 강호상의 다섯가지 독창을 전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옥지는 몹시 의아스러운 듯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소대역께서는 그 자살장 이라는 것을 하실 줄 아나요.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뽐내듯 말했다. 이 늙은이가 바로 자살문의 장문이니 물론 할 줄 알지요.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절묘하지 못해서 탈이요. 사실 소구리가 그녀에게 준 약은 공룡자의 해독약 이었다. 초옥지는 바로 그 해독약 을 먹고 낳았으니 그녀는 왼쪽 어깨를 독장에 맞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때 소구리는 어젯밤 정첩푸를 습격한 복면인이 체격이 아주 작고 또한 자기의 독장이 그 복면인의 왼쪽 어깨에 명중한 사실을 생각해내며 잠시 무엇인가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는 애써 실마리를 찾으려 들지 않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그 경과를 주입시키기만 했다. 단목인두 한편 정첩푸와 당승무는 배천석의 연구와 함께 그의 고향으로 떠나고 있었다. 이때 초부의 총관인 초복 또한 여덟명의 장안을 데리고 호송을 하고 있었다. 일행은 낙양을 떠나 동쪽을 향해 쉬지 않고 갔다. 정첩푸과 이 연구를 호송하고 가게 만든 것은 전부다 소구리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정첩푸의 단목인두가 두 번째로 없어졌으니 다음에 희생을 당할 사람은 자연히 정첩푸로 낙인이 찍힌 셈이었다. 마이교는 이미 두 번째로 죽일 사람을 선택했으니 그 목표물이 낙양에 있던 길거리 어디에 있던 죽일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소구리는 이미 또 마이교의 일원이 초부 중에 있는 사람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한 정첩푸과 배천석의 연구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낙양을 떠난다면 초부의 사람들은 재갈명을 영접하기 위해 꼼짝할 수가 없으니 자연 중도에서 감히 습격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도적들은 당승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그가 정첩푸와 행을 한다고 해도 도적들의 경계심은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만약 진짜로 도적들이 습격을 한다고 해도 당승무와 정첩푸 두 사람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호성인들 중에 마이교의 사람들이 끼어 있다면 마이교가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또한 소부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정을 당승무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떠나기 전에도 소부리는 그저 정첩푸의 지시대로 따르면 된다고 당부했을 뿐이었다. 이윽고 낙양을 떠난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당승무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정대엽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정첩푸는 당승무가 사천당문의 출신이라는 것과 그의 나이가 스무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 뿐 평소에도 오가는 말이 없었으므로 당승무의 무공이 높은 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낙양을 떠나기 전에 소부리가 뒤따라 온다고 했으므로 정첩푸는 당승무 따위가 있어봐야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정첩푸는 낙양에서 당승무를 마다하려다가 소부리가 떠맡기듯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한 것이었다. 또한 정첩푸는 당승무가 당문의 출신이니 비록 무공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당문 암기는 무림의 일절이라고 할 수 있어 소부리가 당승무더러 자기와 동행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당승무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묻자 그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여 대물었다. 아니 손호 형께서 형제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소. 당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손호 때 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정대협의 지시만 받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당승무의 말을 듣자 정첩푸는 내심 느끼는 바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오. 어젯밤에 형제의 단목인두가 없어져 도중에서 적이 쫓아올 것이 분명하여 당노제더러 동행하라고 했을 뿐이오. 그런데 적이 습격을 한다 하더라도 노제는 그저 영구만 보호하지 출소할 필요는 없소이다. 저들은 다만 우리가 대적 할 테니.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그 역시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말을 천천히 몰아 다시 정첩 후에 뒤로 쳐졌다. 그러나 그는 매우 분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었다. 오냐 나를 무시하다니 하지만 정가야 어디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 필히 두고 봐야겠다. 영구를 호송하는 행렬은 빨리 달리지 않았다. 이들은 아주 천천히 말을 몰아 이날 저녁 때쯤에야 언사에 도착했다. 그러나 영구가 있기 때문에 객점에서는 묵을 수가 없으므로 교회의 날은 절간에서 이들은 여장을 풀었다. 장안들은 영구를 절간 앞에 세워두고 절간을 청소한 다음 휴식을 취하였다. 해는 어느새 넘어가 대지는 검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절간에는 등불이 없는 탓으로 마치 검은 장막에 휩싸인 듯 칠흑 같은 어둠이 주위를 휩싸고 있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여덟 명의 장안들도 일시에 잠이 들은 듯 하였다. 이때 정첩푸는 쌍극을 허리에 차고 묵묵히 달빛을 쳐다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듯 생각에 잠겼다. 만약 오늘 밤에 습격이 없다면 손호영의 말대로 마이교의 사람들은 바로 이 초구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같이 적을 가까이 두고도 우롱을 당한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더 이상 마음속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단을 힘껏 굴렀다. 그러자 헝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계단에 즉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때 한 냉랭한 음성이 밤 공기를 자극 시킨다. 후후 정대역께서는 어쩐 일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그의 뒤에 얼굴이 누런한 흑이인이 음산하게 웃음을 띠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첩푸는 흑이인이 얼굴에 번지는 미소의 섬뜩함을 느껴 급히 뒤로 한걸음 물러났다. 뒤안은 누구시오? 흑이인은 냉랭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후후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소. 정첩푸는 즉시 속으로 경악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바로 마의교의 사람이겠군. 순간 흑이인은 사악하게 이빨을 드러내 마치 어떤 경고라도 내리는 것처럼 말했다. 그렇소. 바로 정첩푸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는 것이오. 이때 정첩푸는 자기가 이 흑이인과 큰 소리로 얘기를 받아도 당승모와 여덟명의 장정들이 일어나지 않자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째서 전부들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기야 한 사람만 왔으니 구태여 이들을 깨울 필요도 없지만 이어 정첩푸는 즉시 쌍극을 뽑으며 흑이인을 향해 물었다. 뒤야 혼자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흑이인은 음산하게 웃으며 비꼬았다. 정첩푸 안심하시오. 형제 혼자서도 충분하니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급히 절박을 내다보니 과연 또 한 사람이 서있었다. 갑자기 정첩푸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베이제는 바로 내놈들이 살해한 것이냐. 흑이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흑 마이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있겠소. 정첩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자세를 싹 바꾸었다. 좋다. 이놈 병기를 꼽아라. 흑이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로 손을 돌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니 동시에 대들보 위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의 병기는 바로 여기에 있소. 정첩푸가 대들볼을 올려다보니 그는 바로 당승무였다. 흑이인은 깜짝 놀라며 크게 소리쳤다. 네 이놈 내놈의 지시로구나. 하며 그가 몸을 날리자. 어느새 당승무는 땅에 내려섰다. 이미 몸을 날린 당승무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크게 외쳤다. 여기 있소. 그러자 흑이인은 노기가 충천했다. 이놈 죽어라. 하며 연속으로 장풍을 날렸다. 그러나 당승무는 반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기만 했다. 친구 싸우려면 자기의 병기부터 받은 후에 싸워야 하지 않겠소. 그렇다. 지금 당승무의 수중에는 흑이인의 판광필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다. 정첩푸는 이 광경을 보며 넋이 사람처럼 멍청하게 서있기만 할 뿐 이었다. 이때 절감밖에 있던 사람이 몸을 날려 들어오며 소리쳤다. 곽형은 물러나시오. 이놈은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하며 당승무의 바로 측면으로 일검을 휘둘러 왔다. 이 사람의 키는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수중의 장검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커 넉자 가량이나 되었다. 이때 정첩 푹과 썩 나서며 말했다. 이 정모가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하며 한운봉을 일하는 초식으로 그 사람의 검을 막았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정첩 푸의 쌍극이 채 뻗어나가기도 전에 당승무가 그 검을 막아서며 말했다. 하하 이런 두 명의 졸개들을 상대하는데 어찌 정대혁께서 손수 수고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아까 훔친 판관피를 흑이인에게 던져 주었다. 자 이제 변기를 되돌려 받았으니 우리 잘 싸워 봅시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당승무가 자기의 당검을 뽑아 가볍게 휘두르자. 이때 바로 찔러오던 작은 흑이인의 검과 함께 휩쓸려 어울렸다. 같이 덤벼오던 두 흑이인은 뜻밖의 이 광경에 멍청해졌다. 당승무는 흰 이빨을 드러내 씩 웃으며 마치 조롱하듯 맨 처음에 나타난 흑이인의 어깨를 쳤다. 친구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어서 덤벼보시지. 흑이인은 순간적으로 나이 어린 소년에게 이 꼴을 당하자 왈칵 울분을 터뜨렸다. 이역 이역 하는 기합 소리를 내며 질풍처럼 덮쳐왔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흑이인도 눈에 살기를 띄며 내뱉았다. 호 이놈을 먼저 저승길로 보내도 괜찮지. 하고는 그 역시 즉시 급습을 가해왔다. 먼저 흑이인도 음산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한영의 말씀이 맞쏘이다. 말하면서 흑이인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냉공을 시전했다. 그러나 당승문은 아주 여유작작하게 대소를 터뜨리며 통쾌해했다. 하하하 그래야 싸울 맛이 나지. 하고는 즉시 그도 두 사람을 향해 속공을 벌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한데 어울려 눈 깜짝할 사이에 십여 합이나 싸웠다. 당승문은 도저히 나이의 어린 소년으로 짐작되지 않을 만큼 아주 노련하게 검장 13식을 시전해 두 명의 흑이인을 연신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때 정첩후는 당승문은 바로 자기 앞을 가로막고 대항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도 독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세 사람이 용장호투처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윽고 작은 흑이인은 한참을 싸워도 승세를 바꿀 수 없음을 느끼자 즉시 품속에서 한개의 호각을 꺼내 세 번 불었다. 그러자 여지껏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던 여덟 명의 장안들이 일시의 눈을 뜨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어느 사이엔가 불을 밝혀놓았다. 여덟 명의 장안들은 칼을 뽑아 들고는 서서히 정첩후를 향해 포위에 들어갔다. 정첩후는 이 뜻밖의 광경의 영문을 몰라 즉시 소리쳤다. 무엇을 하는 거냐? 정첩후가 소리치자 여덟 명의 장안들은 깜짝 놀라며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작은 흑이인이 대뜸 소리쳤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빨리 그 정가 놈을 죽이지 못하고 이 소리에 여덟 명의 장안들은 다시 정첩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첩후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좋다. 이놈들 내놈들은 과연 마이교의 졸개들이로구나. 정첩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듯 좌우봉원 이라는 초식으로 쌍극을 휘둘러 나갔다. 순간 즉시 아홉 명의 신형들은 한데 어울려 치열한 결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다섯 권의 개소 비룡 895 교고 희미하게 비쳐드는 달빛 사이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신형들이 번쩍일 때마다 그에 따른 무기들도 급하게 떨어지는 유성처럼 바람을 가르며 번쩍였다. 지금 정첩후의 무공은 매우 곶강하나 8명의 힘센 장안들이 연합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입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도 정첩후와 그들은 30여 초를 싸웠다. 하지만 이 8명의 장안들은 정첩후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정첩후 역시 패를 갈라 덤벼오는 그들의 연합 공격 때문에 한 명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역시 초조하고 걱정에 앞서는 것은 정첩후였다. 이렇게 한 명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있다가는 결국 나중에 힘이 빠져 굴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승무와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중 작은 흑이인의 무공은 좀 높았다. 하지만 먼저 흑이인의 판관필도 약하지는 않았다. 지금 당승문은 여유만만하게 모두 백여 초나 싸웠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당승문은 벌써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살수를 쓰지 않았다. 이때 또다시 복면을 한두 명의 흑이인이 바람처럼 나타났다. 앞에 나타난 자는 체격이 여자처럼 가냘프고 뒤에 있는 자는 체격이 우람하였다. 체격이 작은 흑이인이 절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매우 가소로운 듯 냉소를 날렸다. 흥 쓸모없는 것들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많은 무리로 어찌 저 두 사람을 처치 하지 못 하느냐 하더니 즉시 뒤에 있는 복면 인 에게 명령 했다. 당신은 정가를 처치 하시오. 나는 저 당가를 처치 하겠소.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당승무를 향해 덮쳐 갔다. 이어 그는 두 발이 땅에 채 다키도 전에 장검을 뽑아 당승 무의 머리를 발자국 물러났고 그 흑이 이는 위로 세발 가량 이나 물러났다. 흑이 이는 세발 자국 이나 물러서더니 신영을 곤두세우며 중얼거렸다. 실력이 좀 있구나. 그런데 이 흑이 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금 당승 모아 싸웠던 두 명의 흑이 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마칫대를 기다린 듯 정첩 포와 싸우고 있던 여덟명의 장안들도 갑자기 하나하나 쓰러졌다. 체격이 큰 흑이 이는 이 광경을 보자 매우 놀란 듯감이 정첩 포에게 덤벼들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때 체격이 작은 흑이 이는 칼끝으로 당승 무를 겨누며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독약 암기를 썼느냐. 당승 무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독약 암기를 사용하지 않았소. 체격이 작은 흑이 이는 싸늘하게 코방비를 끼며 쏘아붙였다. 흥 내가 사천당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당승 무는 의외로 흑이 이는 자기의 신분을 알자시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다면 더욱 잘 되었소. 이 사람들은 다만 중독이 되어 정신이 혼미할 따름이오. 그런데다 만약 내가 독약 암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이들은 벌써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체격이 큰 대안이 대뜸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어서 당문 암기를 한 번 더 사용해보아라. 당승 무는 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입을 떼었다. 후 후 귀하는 먼저 복면을 벗는 것이 나 당승 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작은 흑이 이미 갑자기 검을 휘두르며 체격이 큰 대안에 앞을 검으로 내리쳤다. 그 순간 큰 흑이 이는 깜짝 놀라 뒤로 급히 물러났다. 작은 흑이 이는 이어 검을 들어 올리더니 검끝을 예리하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비웃었다. 흥 당문 암기도 겨우 이 정도 받게 되지 않는 구나. 원래 그는 검끝으로 벌써 당승 무의 가늘기가 새털 같은 터뜨렸다. 하하하 용태도 받아 냈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일검을 받아 보아라. 하는 대가리 성과 함께 검저비 성으로 상대방의 이누를 향해 찔러 갔다. 그리고는 동시에 왼손을 뻗어 작은 흑이 이인의 복면을 노렸다. 순간 챙 찍 하는 서로 다른 음향이 밤하늘에 섬뜩할 이만큼 날카롭게 교차되었다. 이때 흑이 이인은 비록 당승 작은 흑이 이인은 이런 다급한 환경에 처하자. 급히 칼을 당승 루에게 내던지며 밤 위로 뛰어 올라갔다. 당승 루는 흑이 이인의 칼이 화살처럼 날아오자 급히 막았다. 이때 체격이 큰 대안도 따라 도망치려 하자. 어느 틈에 정첩 푸가 날아와 소리쳤다. 이놈 너는 그만 여기 남아라. 체격이 작은 흑이 이 이 광경을 보자 급히 또 하나의 칼을 정첩 푸의 목을 향해 날렸다. 정첩 푸는 이 광경에 즉시 분노를 일으키며 오른손으로는 날아온 칼을 막고 왼손의 당극은 작은 흑이 인을 향해 날렸다. 그런데 바로 이때를 이용해 체격이 큰 대안은 이미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정첩 푸는 더욱 노기가 끓어 올라 즉시 담 위로 올라 갔으나 이미 두 흑이 있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정첩 푸는 매우 분한 듯 내려오며 세차게 땅을 굴렀다. 아깝게도 두 놈을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당 승문은 어느 사이엔지 당검을 품에 넣고는 이마에 땀을 닿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정말 그 나이에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윌풍이 서려 있었다. 정대역 께서는 벌써 십여명의 잔당들을 처치하셨으니 비록 두놈이 도망쳤다고는 하나 오늘의 결투는 대승 이라고 한 수 있습니다. 정첩푸는 매우 놀라며 대물었다. 아니 당로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당승문은 정첩푸가 의외인 듯 묻자 순간 멍청해지며 물었다. 예 아니 그럼 이 10명은 정대역 께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정첩푸는 어이가 당로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려 나의 이 실력으로 어찌 저 10명이나 되는 잔당을 쓰러뜨릴 수 있겠소. 참 그건 그렇고 오늘 밤에는 정말 당로제가 아니었더라면 나정로는 아마 벌써 그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상한데 아니 도대체 누가 이들을 쓰러뜨렸을까. 그러자 정첩푸는 갑자기 생각난 듯 손뼉을 탁 쳤다. 그렇군 바로 손호영이 왔을거요. 이어 어둠 속에서 껄껄 웃는 소리와 함께한 인형이 날아왔다. 허허허 바로 이 늙은이가 왔소이다. 정첩푸는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소부리가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남모르는 노인이라는 것을 알자 즉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며 소리쳤다. 뒤안은 뉘이시오. 이때 당승무가 매우 반가운 듯 크게 소리쳤다. 아 정대역 소개하기도 전에 앞으로 걸어오며 입을 열었다. 허허 이 늙은이는 바로 공룡자라 하오. 정첩푸도 급히 허리를 굽혀 얘를 취했다. 저는 바로 정첩푸라고 합니다. 공룡자는 긴 수염을 한번 쓰다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에 상황은 이미 손호영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아까 그 두 명의 흑이인은 제가 일부러 놓아준 것이요. 이 말에 당승무가 끼어들며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대사백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놓아주셨습니까? 공룡자는 순간 절간이 떠나가라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생각해 보아라. 노제 만약 내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수백 수만 일을 도망쳐도 아마 한 명도 이 늙은이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공룡자는 여전히 미소를 띈 채 그들이 달아난 담을 올려다보며 백구했다. 그들은 절대 도망치지 못한다. 당승무는 그제야 깨달은 듯 얼굴을 활짝 펴며 소리쳤다. 아 그렇군요. 대사백께서는 그들의 몸에다 어떤 묘수를 부렸군요. 공룡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가 이제 초부에 도착하면 노제 정척푸는 쓰러진 장안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공로형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들의 중독은 약하여 정신이 흥미할 뿐이요. 그러니 날이 밝은 후에 당로제는 가서 마찰을 빌려 이들을 전부 촉으로 옮기도록 하게. 여기까지 얘기하자 공룡자는 갑자기 잊은 것이 있다는 듯 급히 물었다. 아 참 정대혁께서는 혹시 이 안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척푸도 잊을 뻔했다는 듯 뒤통수를 탁 쳤다. 참 그렇군요. 지금 공로형 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마터면 잊을 뻔 했습니다. 이어 정척푸는 당승무에게 시선을 돌리며 지시했다. 당로제는 이 두 명의 흑이인이 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시오. 형제는 지금 아까 날린 병기를 찾아야 하니까 말을 끝내자마자 정척푸는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당승무는 그의 말대로 한 사람의 복면을 벗기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초복과 극히 비슷한 얼굴이 나왔지만 꼭 초복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이때 정척푸는 당극을 찾고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되었소? 당승무는 아리송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 흑이인은 초복과 극히 비슷하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척푸는 알았다는 말했다. 그런 것쯤이야 매우 쉽소. 그러더니 정척푸는 흑이인의 옷자락을 조금 찢어 침을 묻히더니 흑이인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정척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몇 번인가 다시 닦더니 몹시 화가 난 듯 닦던 옷자락을 집어던졌다. 이놈의 역용술은 아주 고명하구나.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세용약이 없으니 본래의 면목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깨어나면 직접 말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때 당승무는 여전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물었다. 대사백님 아까 그들의 몸에다 대체 무엇을 놓았습니까? 공룡자는 빙글에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뭐 별다른 게 있겠느냐. 노부가 놓은 거두었으니 이제 깨어날 것이다.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매우 이상한 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까지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흑이인이 두 눈을 뜨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정첩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급히 흑이인의 혈도를 후후 친구 얌전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다. 흑이인은 매우 분하다는 듯 원하네. 사무친 누나를 굴리며 냉소를 쳤다. 흥 정가야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정첩푸는 흑이인의 앞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오면서 은근한 투로 대꾸했다. 친구 미리 말하겠는데 좋게 대답만 한다면야 죽이지 않겠다. 흑이인은 악독하게 이빨을 갈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꼭 죽이고 말테다. 정첩푸는 슬며시 웃었다. 친구 다시 좋게 말하네만 우리의 손에 잡혔으니 허튼 수작은 안는 게 좋을 걸세. 흑이인은 냉랭하게 코방비를 끼며 쏘아붙였다. 흥 죽었으면 죽었지 대답은 못하겠다. 순간 정첩폭과 화를 버럭내며 일장을 내리치려고 하자 공영자가 급히 그를 막았다. 정대엽 잠깐 멈추시오. 때리지 않아도 노구에게는 얼마든지 그의 입을 공영자를 주시하며 배뜻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공영자는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노구는 바로 하나 말을 끝내지도 않고 갑자기 소매자락을 휘두르자 한 줄기의 금빛이 꼬리를 물고 흑이인의 목에 감겼다. 그것은 바로 소금사였다. 금사는 흑이인의 목으로 기어 올라가더니 이내 그의 콧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흑이인은 크게 놀라 몸을 비틀었으나 그는 이미 혈도를 찔렀기 때문에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두 눈만 크게 뜨며 소리쳤다. 빨리 이것을 치워주시오. 마 말하겠소. 공영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친구 너무 그렇게 무서워 하지 말게. 그 금사는 노구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자네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정첩풀을 향해 재촉하듯 말했다. 정첩푸는 흑이인이 몹시 공포에 떨며 새파랗게 질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을 보자 매우득이 만면하여 물었다. 너가 바로 초복이지. 흑이인은 이 뜻밖에 질문에 몸을 약간 떨더니 곧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인했다. 저저는 초복이 아니라 한대교 라고 합니다. 정첩푸는 날카롭게 흑이인을 가늠해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너는 어째서 역용을 했느냐. 흑이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나는 역용을 한게 아닙니다. 정첩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안색이 침중해졌다. 그러면 당신네들 즉 마이교의 주지는 누구냐. 순간 흑이인은 안색이 싹 변하더니 크게 당황해 했다. 저저는 교중의 비밀을 누서 시키면 죽고 맙니다. 정첩푸는 냉소를 치더니 곧 날카롭게 말했다. 흥 좋다. 그렇다면 별수 없군. 이 금사더러 너의 칠공을 뚫으라고 하겠다. 그 말에 흑이인은 다시 놀라 몸을 움찔하더니 급히 소리쳤단. 바바로 공교의 수령은 초공자입니다. 정첩푸는 냉랭하게 냉소를 치더니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오냐 내 그럴 줄 알았느니라. 이어 그는 매우 분한 듯 주먹을 불끈 쥐더니 다시 울었다. 그럼 그의 누인은 흑이인은 다시 대답했다. 공자는 봉교를 세웠다는 것을 아가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복은 알고 있겠지. 흑이인은 고개를 저었다. 초복은 옛날 십자도 초악구의 수아인데 어찌 봉교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첩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매섭게 누나를 굴렸다. 친구의 말은 전부 끄덕였다. 그렇소.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요. 흠 그렇다면 초복은 어찌 초부의 장안들이 바로 마이교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나 흑이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안들은 전부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정첩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한 무거운 표정으로 일순 침묵을 지키더니 곧 입을 열었다. 한데 아까 도망친 두 사람은 누구요. 예 한 사람은 상가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과까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초공자의 소화들이며 봉교에서는 8대 호법 중에 인물들 입니다. 친구는 교안에서 대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소. 그러자 흑이인은 말하기 거북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키지 않는 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봉교 12명의 소두목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아홉 사람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정첩푸는 그 말을 듣고 나던이 갑자기 몹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한 말투로 대뜸 소리쳐 물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배 둘째를 죽이고 또한 나정모를 습격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흑이인은 매우 씁쓸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명령만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남지방의 유력한 인사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봉교는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순간 정첩푸의 얼굴에는 무서울이 많지 싸늘한 빛이 흘렸다. 이어 그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처럼 마치 피부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듯 한마디 한마디 힘을 들여 말했다. 좋다. 악랄한 놈들 같음이라고 그런데 배 둘째는 바로 내가 죽였느냐. 흑이인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아니요. 나는 죽이지 않았소. 순간 정첩푸는 갑자기 크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렇다면 배 둘째를 누가 죽였느냐. 흑이인은 일순 대답할 길이 막연한 듯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바로 초공자입니다. 흑이인의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정첩푸는 다시 크게 분노를 터뜨리며 부드득 이를 갈았다. 오냐 이놈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하더니 다시 싸늘하게 웃으며 흑이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친구는 초승생의 앞에서 지금 한 말을 다시 해볼 용기가 있는가. 흑이인은 쓰디쓰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교의 기밀을 누설시켰으니 벌써 죽어야 했소. 그러니 내게 용기가 있고 억고가 무슨 문제 겟소. 정첩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동정했다. 좋소. 친구 억울해도 좀 참으시오. 우리는 날이 밝은 후에 곧 떠나겠소.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흑이인의 얼굴에서 맴돌던 소금사는 마칫때를 기다렸다는 듯 번개같이 공룡자의 소매자락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말을 끝내자마자 풀썩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 다음 정첩푸와 당승무는 그대로 절간 바닥에 앉아 옹기 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날이 희뿌옇게 밝아왔다. 공룡자가 일어나 절간 안팎을 두루 살피고 있으려니 당승무가 일어나 나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사백 아직도 동이 틀려면 먼 것 같은데 좀 더 휴식을 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꾸했다. 너와 정대엽은 말이 있으니 빨리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 지금부터 가보아야 한다. 이때 두 사람의 대화 때문에 잠이 갠 정첩 폭과 의아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 공로형 께서는 지금 저희와 함께 낙양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까? 공룡자는 시선을 돌리더니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낙양으로 가기는 가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노부는 걸어가니 나중에 그것이 어찌 되겠소? 정첩 푸는 의아스러운 듯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물었다. 우리에겐 많은 말이 있으니 공로형 께서는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타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룡자는 가슴을 덮는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노부는 말을 탈 수가 없소이다. 이에 정첩 푸는 더욱 영문을 몰라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데 공룡자가 얕은 기침을 몇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후후 지금 노부의 몸에는 최소한 수백 마리의 이가 있는데 그들이 심심하면 말을 물지 않겠소? 더구나 이 노부의 이들은 한 마리로 능이 한 마리의 호랑이를 물어 죽일 수 있으니 어찌 말이 성할 수가 있겠소? 아마 낙양까지 가자면 수천 수백 마리의 말이 있어도 없는 한은 천하에 그가 탈 말은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정첩푸는 공룡자의 설명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공로형 께서 먼저 떠나십시오. 하자 공룡자가 갑자기 흑이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낙양 초부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노부가 먼저 초부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곧 빗따라 낙양으로 오길 바라겠습니다. 공룡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도 채 받기 전 절 밖으로 날아갔다. 정첩푸는 바람 속에 사라지는 공룡자의 뒷모습을 한동안 쳐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듯 말했다. 공로형은 참으로 기인이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당승무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참 그런데 당로제의 영사는 누구십니까? 당승무는 열개 웃으며 대꾸했다. 한분은 탈원장 방통이시며 또 한분은 저의 기명사부이며 또한 본맹의 총호법인 염지천이십니다. 정첩푸는 당승무의 대답을 듣자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 아니 원래 탈원장 방통의 제자였군요. 어쩐지 노제의 무공이 높다고 했더니 당승무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 했다.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완전히 밝아졌다. 두 사람은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후 당승무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다. 정대혁께서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가서 마차 한 대를 빌려 오겠습니다. 하고는 쏜살같이 절간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윽고 얼마 후 당승무는 어디선가 낡은 마차를 빌려서 끌고 왔다. 이어 두 사람은 정신을 잃고 있는 열 사람을 모두 마차에 싣고 정첩푸는 다시 배천석의 연구를 호송하며 먼저 갔다. 당승무는 빌려온 마차의 마부와 함께 탔다. 찬란하게 햇빛이 내리비치는 산야로 두 대의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렸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말채찍 소리와 그에 따른 마루름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덜컹거리는 마차의 진동은 어딘가 모르게 피로한 심신을 자극시켰다. 당승무는 이 마차의 진동에 몸을 내맡긴 채 이상하게 심신이 나른해지며 꾸벅꾸벅 졸음이 왔다. 이 졸음은 물론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당승무는 어떤 생각에 심취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마차의 진동 때문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승무는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당승무는 달리고 있는 마차가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며 또한 마차 속이 뭔가 텅 빈 것 같으며 또한 매우 가볍다고 느낀 것이다. 당승무는 비록 노련한 강호인은 아니지만 소구리와 돌아다닌 경험이 그의 예감을 자극시킨 것이다. 순간 당승무는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크게 소리쳤다. 노형 잠깐 마차를 멈추시오. 하고는 다시 앞서가는 정첩풀을 향해 소리쳤다. 정대협 잠실 마차를 멈추십시오. 그의 외침 소리와 함께 두 대의 마차는 일시에 정지했다. 당승무는 마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즉시 마차 안을 살펴보았다. 순간 당승무는 기절할 듯 놀랐다.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마차 안에는 사람은 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신을 잃고 있던 열명은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져 그림자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당승무의 놀란 일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첩포 과 연구에서 급히 뛰어내려오며 소리쳐 물었다. 당로제 무슨 일이 생겼소? 당승무는 마치 넋이 른 사람처럼 정첩푸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저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정첩푸 역시 깜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아니 뭐라고? 그런데 당로제는 어떻게 해서 알아내었소? 당승무는 자기가 실제로 일을 당했으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소희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마차가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또한 그 진동도 도를 더해가며 뭔가 텅 빈 듯하고 매우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이상하게 느껴 마차를 멈추어서 뛰어내려보니 벌써 사람들은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첩푸는 마차 안을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매우 분한 듯 이를 악물며 외쳤다. 그들은 저 뒤 창문으로 해서 도망쳤소. 당승무는 몹시 의아스러운 표정이 되어 부르지졌다. 아니 대체 정신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첩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안에서 던져주면 또한 사람은 밖에서 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했을 것이오. 당승무는 매우 조급해하며 재촉했다. 정대협 그렇다면 우리 빨리 추격해 갑시다. 정첩푸는 매우 씁쓸한 표정이 되어 설레 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추격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승무는 매우 낭패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다면 정대협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첩푸는 당승무를 안심시키려는 듯했어 웃어보였다. 괜찮소. 그놈들은 그래도 초승생의 졸개에 지나지 않으니 도망치게 내버려 두어도 초승생을 잡을 수 있소. 그러더니 당승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노제 마차에 오르시오. 우리 이 얘기는 우선 초구로 돌아간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 명의 적이 다 도망을 쳐 어차피 돌려보내도록 합시다. 정첩푸는 돌아서려다가 의미있게 웃었다. 아니요. 이 마부는 지금 이 상황을 보았으니 증인이 될 수 있소. 그러니 낙양에 데려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당승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되었다. 이어 그는 매우 씁쓸한 기분을 가누지 못하며 마차에 올라탔다. 자 마부 그럼 갑시다. 이따 낙양에 도착하면 당신은 꼭 증인이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부는 어찌된 일인지 한마디의 대꾸도 없었다. 마부는 당승무가 다시 마차에 오르자 즉시 채찍을 휘두르며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를 달리자 마부는 담뱃대를 꺼내더니 불을 붙여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되자 바로 바람을 앞에 받으며 달리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당승무로선 여간 곤란을 겪는 게 아니었다. 담배 당승무는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다. 당승무는 기침을 하며 암암미에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혹시 이 담배 연기 속에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하자 당승무는 번쩍 정신을 차려 앞에 앉아있는 정첩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첩푸는 이미 고개를 폭 숙인 채 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승무는 이러한 광경을 보자 이 마부가 바로 마이교의 잔당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희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몰래 운기를 모아 체내에서 미약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때 당승무는 한가지 기발한 죄를 생각해 내었다. 당승무는 마부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야릇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 나서 당승무는 좌석에 기대어 일부러 정신을 잃은 척했다. 과연 마부는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당승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음산하게 웃으며 갑자기 더욱 속력을 내었다. 지금 이 순간에 마부는 매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당승무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얼마를 손살같이 달리자 마부는 돌연 넓은 길을 버리고 작은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마차의 진동에 매우 재미를 느끼며 몰래 실눈을 떠보니 정첩프의 옆에 어느새 한 명의 흑이 이미 올라앉아 말을 몰고 있었다. 하지만 정첩프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마차가 나무가 많은 좁은 길을 헤치고 달리니 자연 햇빛도 비치지 않았다. 지금 한낮은 되었을 텐데 길은 저녁처럼 어둑어둑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도 두 명의 마부는 매우 익숙한 솜씨로 교묘의 좁은 길을 헤치고 나갔다. 마차는 어느새 내리막 길로 접어들었다. 아마도 산 아래를 향해 가는 것 같았다. 이윽고 얼마를 또 그렇게 달렸을까? 어느 산산십묘 가 있고 잎이 울창한 한 그루의 커다란 고묵나무 아래에서 두 대의 마차는 멈추었다. 그러자 산십묘 안에서 즉시 두 명의 흑이인이 마중을 나오며 소리쳤다. 셋째 사형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승무 가 탄 마차의 마부는 바로 그들의 셋째 사형 되는 모양 이었다. 마부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즉시 모자를 벗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물었다. 대사형 께선 오셨느냐 두 명의 흑이인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어제 많은 고수들이 왔다고 합니다. 마부는 헝클어진 머리를 여전히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떠한 사람들이라든야 흑이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들은 바에 의하면 무림맹의 제갈명 부부와 그의 최사형 이라고 불리운 사나이는 냉소를 치며 오랫동안 원안에 사무쳐 온 듯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흥 난 또 누구라고 원래 그놈들 이었구나. 흐흐흐 하지만 대사형 의 실력 윤론 충분히 그놈들을 잡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하더니 그는 손을 들어 당승 무 등을 가리켰다. 저 두 놈들을 데리고 들어가자. 그러더니 먼저 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명의 흑이 이는 즉시 대답을 하며 당승 무 와 정첩 풀을 안고는 급급히 절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어 다른 한 명의 흑이 이 채찍으로 연구차를 몰고 온 말에 공둥이를 탁 치자 말은 뜻밖의 이 매질에 놀라 크게 울구 짖으며 산 아래 숲 향해 질풍 처럼 내달았다. 이 산 신멸 를 두 명의 흑이 이는 당승 무 와 정첩 풀을 들고 앞마당을 지나 뒤로 들어갔다. 다시 뒷마당에 들어서면 하나의 전우가 있다. 전우 안에는 커다란 관음대사의 석상과 또 하나의 팔선 닭과 그리고 몇 개의 의자가 질서없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 놓인 상위에는 하나의 찹주전자와 몇 개의 찹잔도 아울러 갖추어져 있었다. 복도 쪽에 있는 의자에는 보통 체격을 갖고 얼굴이 약간 누르스름한 중년대안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묵묵히 눈길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이때 마찰을 몰고온 셋째 사형 이라는 사나이가 어느새 검은 외투를 벗고 하나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장삼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더니 그 누런 얼굴에 중년대안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소재 둘째 사철 게 문안들이 옵니다. 그러자 누런 얼굴에 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뭐냐 그런데 두 사람은 데리고 왔느냐 셋째 사형 은 즉시 대꾸 했다. 예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사형 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는 입가에 약간 싸늘한 미소를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수고 했다. 셋째 사형 은 굽혔던 허리를 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사형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둘째 사형 은 웃음을 짓더니 날카롭게 눈을 빛냈다. 뭐야 빨리 말해보아라. 셋째 사형 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어 말했다. 정첩 포화 이 당가 놈은 십여명 의 흑이 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그들을 낙양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흑석 도 둘째 사형 은 두 눈에 기이한 광채를 띄며 셋째 사형 을 향해 물었다. 이 흑이 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 인가 셋째 사형 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나직 하게 대답 했다.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사형 은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더니 고개를 갸우퉁 거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단 말 인가 셋째 사형 은 좀 멋쩍은 금머리를 극적 이며 말을 사형 미간 을 약간 찌푸리며 그의 말을 가로 챘다. 자네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해 갔는지 받는가 셋째 사형 은 입가 가느다란 미소를 띠며 그를 한동안 주시 하더니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예 모두 세 사람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세 사람은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두 얼굴에 명구를 쓰고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레 안에 있는 열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던졌지만 저는 그들에게 발각이 될까 두려워 저지를 하지 않았지요. 둘째 사형 은 여전히 이마사를 찌푸리며 다그쳐 물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첩푸는 강호의 노장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셋째 사형 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아무런 대답 도 하지 않았다. 둘째 사형 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혼잣말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되었던 그 두 사람을 잡게 됨으로써 초중생도 사람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지. 셋째 사형 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서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을 잡아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사형 은 그들을 똑바로 주시하며 다그쳐 물었다. 정첩 푸는 그들의 두목 중에 한 사람 같은데 대체 무엇 때문에 소용이 없단 말인가. 셋째 사형 은 아래 식수를 지그시 깨물더니 무겁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첩 푸의 말투를 들어보니 초승생 이 배천석 을 살해한 것 같았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원하는 아주 깊기 마련 이지요. 이 말을 듣자 둘째 사형 은 경악 을 금치 못 했다. 그들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되었지. 셋째 사형 은 계단 밑을 바라보며 손짓 을 했다. 만약 둘째 사형 께서 믿지 못 하시겠다면 한번 물어보시오. 둘째 사형 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두서너번 끄덕이더니 계단 밑을 향해 큰 소리로 붐부를 했다. 어서 데리고 오너라. 둘째 사형 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명의 흑이 이니 즉시 정첩 후와 당승 무 두 사 감을 끌고 객청 안으로 들어오더니 땅바닥에 눕힌 다음 급히 한쪽으로 물러섰다. 둘째 사형 은 두 사람 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셋째 사형 을 향해 약간 언성을 높였다. 여보게 셋째 저 두 사람 에게 미온 향을 맡도록 하였는가 셋째 사형 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큰소리로 대답했다. 예 소재 는 저 두 사람 의 무공이 높다는 것을 알아 미온 향을 막고 쓰러지게 했어. 둘째 사형 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두 눈을 반쯤 감고 있더니 갑자기 번쩍 뜨며 가벼운 탄식 을 했다. 저들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그들을 깨어나도록 하게 셋째 사형 은 급히 대답을 하더니 곧 두 사람 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때 당승 무는 주위에 네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심 좋아하며 눈을 살며 쉬는 채 셋째 사형 자기의 곁으로 다가오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누가 알았으랴. 셋째 사형 이란 놈은 여간 교활한 놈이 아닌 것 같았다. 셋째 사형 은 당승 무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리고는 당승 무의 눈가풀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보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서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당승 무 역시 그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순간 당승 무는 배의 반동을 이용해서 회 하는 소리와 함께 셋째 사형 을 향해 번개 처럼 몸을 날리더니 검장 13식의 금나수법 으로 셋째 사형 을 잡았다. 그러나 셋째 사형 이란 자의 무공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셋째 사형 무공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염지천 검장 13식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때 셋째 사형 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당승 무에게 오른팔을 잡혔다. 이렇게 되자 셋째 사형 은 갑자기 음산한 미소 와 함께 고함 을 질렀다. 이놈 내가 너를 잘못 본 모양이구나.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왼손에 다섯 손가락을 마치 갈키처럼 구부리더니 당승 무의 성기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당승 무는 셋째 사형 의 팔목을 잡고 나서야 그의 나이가 겨우 20여 새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43가량 중년인으로 보였다. 어찌되었건 셋째 사형 눈초리와 안색은 순식간에 변하고 또 변하는 것 같았다. 바로 이때 당승 무는 목에 무엇인가 찔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어 그는 급히 또다시 검장 13식의 절처로서 셋째 사형 을 향해 공격 해 들어갔다. 동시에 셋째 사형 은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왼손이 축 늘어져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둘째 사형 은 이 같은 상황을 보자 안색이 크게 변하여 당승 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귀하의 실력은 대단한 것 같구려 셋째 사형 은 당신의 적수가 못 되는 것 같으니 그를 놓아 주시오 당승 무는 여전히 셋째 사형 맹문을 움켜잡은 채 큰 소리로 대꾸 했다. 친구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것 같구려 하지만 둘째 사형 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당승 무를 노려보더니 언성을 높여 물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오. 당승 무는 한 손으로 셋째 사형 을 잡고 다른 손으로 는 정첩 풀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이 정대연만 깨어나게 한다면 나는 즉시 놓아 주겠소. 둘째 사형 은 이 말을 듣자 냉랭하게 코 웃음을 치며 반문 했다. 귀하께서는 그 한가지 조건밖에 없소. 당승 무는 둘째 사형 을 노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어서 정대엽 을 깨어나도록 하시오. 둘째 사형 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받았다. 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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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세명 귀하는 그 자리에 즉시 쓰러지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승 무도 지지 않고 냉랭하게 코 세워보시오. 둘째 사형 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당승 무의 손을 가리켰다. 자신이 있다는 말이오. 그럼 어서 귀하의 손목을 좀 보시오. 당승 무는 이 말을 듣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순간 셋째 사형 의 손목을 잡고 있던 자기의 손목 위에 놀랍게도 5척 정도 길이의 금색 머리를 가진 하나의 지네가 붙여있는 것이 아닌가. 당승 무는 그제서야 조금 전 둘째 사형 자기와 얘기를 할 때에 암암리의 동물을 날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금색의 머리를 가진 지네는 원래 천하의 동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승 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둘째 사형 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세워보고 싶으면 세워보라고 했는데 무엇을 그처럼 꾸물거리시오. 둘째 시형 역시 당승 무의 팔목에 붙어있는 지네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째 사형 은 당승 무가 그 지네를 보고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무엇 때문에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동문 사형 지들도 손에다 동물을 발라야만 그 지네를 만질 수가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그러나 둘째 사형 은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천천히 열을 세기 시작했다. 좋다. 내 소원대로 세워주마. 하나 둘 셋 넷 둘째 사형 이 열가지를 세지 못하고 넷 까지 세웠을 때였다. 도련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 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은 당승 무가 아니라 금색 머리의 지네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둘째 사형 은 이런 광경을 보자 안색이 변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좋다. 좋아 이놈. 오늘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말을 끝낸 과 동시에 팔목을 흔들자 즉시 세줄기의 흑광이 당승 무의 얼굴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당승 무는 원래 사천당문의 출신으로서 암기를 받고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히 천하 제1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당승 무는 둘째 사형 이 던진 세줄기의 흑광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태연스럽게 서있었다. 그리고는 흑광이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왼손을 들어 가볍게 받았다. 그런데 급히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이어 급히 손바닥을 펴보니 세줄기의 흑광은 분명히 받았다. 하지만 세줄기의 흑광은 암기가 아닌 세 마리의 대추빛을 띄고 있는 마황 이었다. 이때 세 마리의 마황은 그까짓 마황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가. 당승문은 어이가 없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친구 이런 장난을 자주 하시면 저를 놀리는 것 밖에 되지 않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독공을 끌어올리자 그의 얼굴과 손바닥이 차츰차츰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바닥에 붙어있던 마황마저도 어느 사이에 땅에 떨어져 죽어버렸다. 둘째 사형은 이런 광경을 보자 도독인 바로 무명도의 독인이었구나. 당승문은 득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연말을 한 것은 독공임에 틀림이 없으나 나는 절대로 무명도의 사람은 아니요. 말을 끝내자마자 셋째 사형을 잡고 있던 손목을 놓자 다섯 개의 검은 손가락 자국이 그의 팔목에 선명히 나타났다. 동시에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셋째 사형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둘째 사형은 당승무를 무섭게 노려보며 냉소를 터뜨렸다. 흥 내놈이 무명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당승무 역시 그를 한번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절대로 무명도의 사람이 아니요. 둘째 사형은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큰소리로 물었다. 무명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예주방과 함께 있느냐. 당승무는 도대체 알수가 없는듯 연신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주방이란 말이오. 둘째 사형은 쓰러져있는 정첩푸를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다. 바로 저기에 있는 정첩푸도 예주방의 사람인데 귀하께서는 왜 모른척하시오. 당승무 역시 정첩푸를 힐끗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정대역께서는 무명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소. 그러나 둘째 사형은 다시 이마살을 찌푸리며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좋소. 당신네들이 해악만 내놓는다면 나도 즉시 정첩푸를 풀어주겠소. 당승무는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좋소.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서슴없이 드리겠소.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품속에서 해악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둘째 사형이 갑자기 장갑을 끼더니 음산하게 웃으며 당승무를 향해 척가량 물러나며 큰소리로 물었다. 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오. 이때 둘째 사형은 갑자기 몸을 돌리는가 싶더니 수중에는 검은 색으로 된 하나의 쇠로 만든 자를 들고 있었다. 이놈 우리 흑석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해악이 필요 없으니 우리는 무공으로서 정정당당히 겨루어보자. 말을 끊은 과 동시에 둘째 사형은 급히 철자를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왔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흑석도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당승무는 그들이 흑석도에서 왔던 백석도에서 왔던 조금도 개의치 않고 첵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뽑아들며 큰소리로 외쳤다. 한번 겨루어보고 싶으면 진작 말을 할 것이지. 당승무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둘째 사형을 향해 번개처럼 반격을 했다. 이때 한쪽에 있던 두 명의 흑이인은 당승무와 둘째 사형이 싸우는 틈을 타서 즉시 셋째 사형을 어깨에 둘러낸 채 뒤로 물러났다. 당승무는 이런 광경을 보자 왼손 바닥으로는 둘째 사열의 견정혈을 치고 한손으로는 손짓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인질인데 강이 누가 건드리느냐 하는 소리와 함께 일진의 금빛이 번쩍하고 왼쪽에 있는 흑이 인을 향해 격출되어 나갔다. 순간 으악 하는 처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왼쪽에 서있던 흑이 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다. 이때 둘째 사형은 왼손으로 당승무의 일장을 마금과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들고 있던 철자로 당승무의 당검을 향해 번개처럼 쳐갔다. 순간 창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는 전신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며 손에 들고 있던 당검도 상대방의 철자에 의해 흡입이 되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당승무는 둘째 사형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시하며 암암미에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무공을 연마했기에 철자에 흡입력이 생기는 것일까. 당승무는 다시 둘째 사형의 왼쪽 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둘째 사형은 지금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독을 무서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장을 맞받음으로써 당승무의 무공이 자기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사형은 철자로 당승무의 당검을 막고 난건 유산한 초식을 전개하여 마치 팽이를 돌리듯 몸을 돌리며 찔러갔다. 당승무 역시 왼손을 빙글빙글 돌리며 철자를 치고 당검으로는 속공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둘째 사형은 연속되는 당승무의 공세에 밀려 계속해서 비로 6달자국 이나 물러났다. 하지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은 채 당검으로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흐리게 하고 왼손으로는 허점을 이용해서 물밀듯이 밀고 갔다. 둘째 사형은 비록 흑석도의 고수였지만 당승무의 속공을 막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았다. 7,8초를 겨루자 둘째 사형은 다급한 나머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순간 당승무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둘째 사형의 왼쪽 어깨의 일장을 명중시켰다. 이렇게 되자 둘째 사형은 숨이 갑자기 막히는 듯 급히 뒤로 몇걸음 비틀비틀 물러났다. 바로 이때 면천 도령 계단 밑에서 한 흑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주님 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던 둘째 사형이 급히 걸음을 멈추며 당승무를 향해 외쳤다. 어서 손을 멈추어라. 이 말을 듣자 당승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멈추더니 급히 몸을 돌렸다. 과연 계단 옆에서 두 명의 흑이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왼쪽에 있는 노인은 몸이 비대하고 키가 작아 보였으며 또 하나는 키가 크고 음산하게 보이는 노인이었다. 순간 왼쪽에 있는 뚱뚱한 노인이 갑자기 당승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서 나가라. 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바람이 당승무를 향해 불어왔다. 하지만 당승무는 몸을 약간 피하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날카롭게 반문을 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한단 말이오. 말이 끝난 과 동시에 키가 작은 흑이 당승무가 피하는 곳으로 일장을 번개처럼 쳐왔다. 당승무는 또다시 피하며 당검으로 두 흑이 노인을 가리켰다. 대체 이것이 무슨 짓들이오. 그러자 키가 작은 흑이 노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교주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않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놈. 죽고 싶어서 단단히 환장을 한 모양이구나. 이때 뒤에는 또 하나의 체격이 건장한 흑포노인이 따르고 있었다. 당승무와 일장식을 주고받았던 두 명의 흑이 노인은 이 사람이 들어오자 급히 좌우로 피했다. 체격이 건장한 흑포노인은 눈썹이 매우 짙을 뿐 아니라 두 눈은 마치 봉황의 눈 같았다. 또한 불그스름한 얼굴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내려뜨리고 있었다. 특히 그 노인의 흑보는 몹시 번쩍번쩍했으며 마치 무수한 금빛 모래로 정교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이때 둘째 사형은 흑포노인을 보자 땅에 엎드린 체 감이 고개도 들지 못했다. 흑포노인은 두 명의 황희동자의 인도 아래 천천히 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둘째 사형은 땅에 엎드린 체 공손히 말했다. 제자 사부님께 인사를 드리옵니다. 흑포노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둘째 사형은 즉시 공손하게 땅에서 일어섰다. 흑포노인은 고개를 약간 돌려 당승무를 바라보더니 풍명스럽게 물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둘째 사형은 당승무를 힐끗 쳐다보더니 나직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예주방의 사람으로서 삼아장홍을 납치해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사재까지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사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을 인질로 해서 예주방의 사람과 교환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승무는 이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우리도 그를 찾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우리 보고 삼아장홍을 납치해 갔다고 한단 말이오. 이때 갑자기 키가 작은 흑인 오인이 나서며 말을 받았다. 이놈. 교주 앞에서 함부로 큰 소리를 치다니. 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내 말이 틀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키가 작은 흑인 오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자네가 바로 예주방의 사람인가. 당승무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예주방의 사람이 아니라 무림맹의 사람이오. 키가 작은 흑인 오인은 땅에 쓰러져있는 흑인의 시체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다. 저곳에 있는 사람은 자네가 죽였는가. 당승무는 이마살을 약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저는 당신의 문화인 둘째 시형이 독진해를 쓰고 마황을 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셋째 사형을 잡고 정대혁과 교환을 하려고 했었소. 하지만 둘째 시형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암기로써 저 사람을 죽였소. 이때 흑포노인이 옆에 서있는 황희동자를 한 번 주시하더니 쓰러져 있는 흑이인을 향해 손짓을 했다. 옆에 있던 황희동자가 급히 흑이인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그의 몸에서 하나의 한성이란 암기를 뽑더니 두 손으로 받들어 공손히 흑포노인에게 건네주었다. 흑포노인은 암기를 받아든 다음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더니 당승무를 향해 물었다. 사천당문에 필절기도 있니 면철한성은 자네의 것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다. 그렇소 흑포노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또다시 물었다. 자네가 바로 사천당문의 제자인가 당승무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다. 그렇소 흑포노인은 당승무를 똑바로 주시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천당문은 원래부터 강호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무림맹에 가입을 하고 또한 당문의 암기로서 노부의 문화를 살해 했는가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당문이 강호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남이 건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문에서도 남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오. 하지만 당문은 남에게 멸문의 참아를 당했으니 물론 원수를 찾아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호에 나온 것이며 무림맹은 어떤 반파도 아니요. 또한 무림맹은 동도의 정의를 결합하여 악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오. 당승무는 다시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문화를 죽인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제가 독공을 연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둘째 사형의 독진해와 마황알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그리고 는 둘째 사형과 정첩풀을 주시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독론 암기는 한 번 맞았다 하면 해악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도 가볍게 손을 쓰지 않소. 하지만 저는 조금 전 그들의 갑작스런 습격을 받고 또 정대엽을 잡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암기를 사용했었소. 그러나 만약 내가 살인을 하고 싶었다면 이 두 키가 작은 흑이 노인이 나서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어디서 함부로 큰 소리를 치느냐 흑포노인이 빙긋이 웃으며 당승무를 향해 물었다. 노제의 말뜻은 노부의 문화들이 자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단 말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둘째 사형을 주시했다.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소. 하지만 제가 그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소. 흑포노인은 당승무를 바라보며 급히 다그쳤다. 도대체 어디에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제가 둘째 사형에게 한자루의 독침을 날려서 그에게 경고를 해주려고 했었지만 그는 저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습격을 해줬소. 그리고 그 독침은 지금까지 그의 머리카락 속에 날리지는 않았을 것이오. 당승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사형은 급히 머리를 만지작거리더니 하나의 새파란 침을 꺼냈다. 흑포노인은 냉소를 터뜨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흥. 그렇다면 자네가 봐주었단 말인가.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흑포노인은 둘째 사형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남의 손에 달려있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남을 잡아두려고 했느냐. 어서 정첩푸를 놓아주지 못할까. 둘째 사형은 이 말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허리를 굽히고 급히 대답을 하더니 정첩푸에게 달려가 해악을 먹여주었다. 둘째 사형인 해악을 먹인지 얼마 안되어서 정첩푸는 깨어났다. 정첩푸는 많은 사람들이 서있는 것을 보자 이상한 듯이 급히 일어서더니 당승무를 향해 걸어갔다. 당노재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땅에 쓰러져 있던 셋째 사형도 다른 흑이인이 해악을 먹이고 깨어나게 했다. 순간 흑포노인이 정첩푸를 향해 손짓을 했다. 정대혁 당신은 어서 돌아가시오. 이분 노재는 노부가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남겨두어야 하겠소. 정첩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급히 물었다. 하지만 귀하에 높으신 칭호는 어떻게 되시오. 오른쪽에 있던 흑이 노인이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첩푸 교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속히 갈 것이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소. 정첩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교주 혹시 저자가 마이 교주 가 아닌가 그러자 정첩푸는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앙천대 소를 터뜨렸다. 허허허 허허허나 정가는 강호상에서 20-3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남의 명성에 눌려서 순순히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소. 흑호노인은 몹시 귀찮은 듯이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급히 말을 받았다. 노부가 바로 흑석도주이니 그렇게 알고 어서 물러 가시오.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전신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호상에서 이름을 날린지가 벌써 20-30년이나 되는 흑석도주가 갑자기 중원에는 무엇 때문에 나타났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흑석도는 부캐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서 동물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흑석도의 돌들은 동물 때문에 모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흑석도주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인물이기도 했기에 강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첩푸는 마음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태연스럽게 웃으며 흑석도주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도주님을 이런 곳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오. 하지만 저의 이분 노재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도주께서는 그를 이곳에 남겨두라고 하시오. 이 말에 당승무는 입술을 지그신 깨물며 정첩푸를 향해 손짓을 했다. 정대협 어서 가시오. 이들이 저를 여기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오. 정첩푸는 당승무를 힐끗 보더니 다시 흑석도주를 바라보며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당로제 도주.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키가 작은 흑인 오인이 나서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무리한 놈아 감히 도주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니 당승무는 키가 작은 흑인 오인을 살기 띈 눈초리로 주시 하며 급히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절대로 큰 소리가 아니요. 저를 여기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요. 이때 흑석도주가 나서며 정첩푸를 바라보더니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분 노제는 조군 전당문의 암기로서 노부의 문화 한 사람을 죽였소. 그렇기 때문에 노부가 그를 여기에 남게 해서 사천당문의 무공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가 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요.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안색이 가볍게 변하여 당승무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당노제 정말로 흑석도의 사람을 죽였는가. 당승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없이 말을 받았다. 저는 본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서 그를 죽였소. 흑석도주는 당승무를 똑바로 주시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노제 흑석도의 규칙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흑석도의 사람을 죽이면 흑석도로 잡아가서 동물을 먹여 죽이기로 되어 있소. 그런데 노제는 당문의 독공으로서 노부의 문화를 죽였으니 만약 노부가 자네를 잡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흑석도의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강호상에 나돌아 다닐 수가 있겠소. 정첩푸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다. 무림맹의 맹주는 벌써 낙양에 도착했을 것이니 내가 급히 달려가 구원을 청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흑석도주를 향해 공수를 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의 규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하지만 당로제는 무림맹의 사람이니 제가 무림맹주를 불러와서 도주와 상의를 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흑석도주는 당승무와 정첩푸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무림의 맹주가 허튼 수작을 부릴 때에는 이 노구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이때 정첩폭과 당승무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옆으로 바싹 다가갔다. 순간 어디선지 약간 쉰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일개 도주로서 어찌 후배들에게 그런 짓을 하시오. 정첩푸는 이 목소리가 바로 공룡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흑석도주가 이마사를 잔뜩 지푸린 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어서 모습을 나타내시오. 순간 흑석도주의 좌우에 서 있던 두 명의 흡인 오이는 그가 붐부를 내리기도 전에 벌써 두 줄기의 연기로 변해서 지붕 위를 향해 날아갔다. 바로 이 순간 갑자기 공룡자가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공룡자는 계단을 밟고 천천히 올라오며 흑석도주를 향해 공수의 예를 취했다. 도주 실례를 좀 해야겠소. 바로 이때 조금 전 지붕 위로 몸을 날렸던 두 명의 노인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더니 큰소리로 외쳤다. 이놈 감히 노부와 숨바꼭질을 하려하다니 하지만 공룡자가 도주의 앞에 서있기 때문에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 흑석도주는 공룡자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넌지시 물었다. 노형은 대체 니시오. 공룡자는 사방을 한번 살펴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공룡자라고 하오. 흑석도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공룡자 그런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룡자는 여전히 빙긋이 까지의 이른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오. 흑석도주는 이 말을 듣자 궁금한 듯 급히 다그쳤다. 대체 무슨 일을 말이오. 공룡자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 빨간 연꽃과 하얀 연밥은 비록 다른 위치에 있어도 같은 뿌리에서 나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흑석도주는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아니 노영 께서 공룡자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을 계속 했다. 천지만물의 모든 독은 그 안에 들어있소. 지금 이들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공룡자의 암호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 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비록 모르고 있었지만 당승무만은 이것이 바로 공룡자의 암호문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괴편지 이때 흑석도주의 두 눈에서는 신광이 번득이더니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노영은 초목이오. 아니면 사충이오. 공룡자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그를 다시 주시했다. 허허허허허허허 두가지 다 옳시다. 흑석도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을텐데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두가지 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오. 흑석도주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 노부는 두가지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소. 공룡자는 빙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도주께서 만약 믿지 못 하시겠다면 이 늙은이에게 실물이 있으니 보여드리겠소. 흑석도주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공룡자를 쏘아보며 급히 말을 받았다. 좋소. 어서 꺼내보도록 하시오. 공룡자는 좀 멋쩍은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하지만 지금 늙은이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소. 흑석도주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어디에 두고 왔단 말이오. 또 언제나 가져올 수가 있겠소. 공룡자 낙양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이 늙은이가 물론 두 손으로 받들어 보여드리겠소. 흑석도주는 미간을 약간 치푸리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낙양에 있다면 더욱 잘된 것 같소. 그러지 않아도 노부는 낙양에 가서 무림맹주를 찾아보려고 했었소. 공룡자는 다시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는 낙양 초부에 가서 도주를 기다리겠소. 흑석도주는 갑자기 냉소를 터뜨리며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노형께서 속임수를 쓸 때에는 이 노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공룡자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고개를 두어번 끄덕였다. 물론이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흑석도주는 갑자기 공룡자를 향해 손을 저었다. 노형 어서 돌아가시오. 공룡자는 당승무와 정첩푸를 바라보더니 손짓을 했다. 여보게 자네들도 노부를 따라서 함께 가세. 이때 흑석도주가 당승무를 주시하더니 냉소를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흥 정대엽은 돌아가도 괜찮지만 이분 당로제만은 반드시 남겨두고 가야하오.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흑석도주를 노려보며 무엇인가 말을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공룡자가 먼저 말을 가로치며 흑석도주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당승무는 이 늙은이의 사질이오. 그리고 도주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늙은이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놓아주기를 바라오. 이 말을 듣자 흑석도주는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공룡자를 주시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다. 허허허 허허헣 원래 노영께서 조금 전에 노고와 내기를 할 때 두 가지의 독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놈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구나. 공룡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는 이미 도주와 약속을 했으니 도주께서 믿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나경에 가보시면 알 수 있지 않소. 흑석도주는 여전히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맹맹하게 반문했다.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노부가 속을 것 같소. 공룡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도주께서는 이 늙은이를 그처럼 믿지 못하겠소. 흑석도주는 정색을 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았다. 우선 한술을 보여주시고 가면 간단할 것이 아니오. 공룡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면 믿으시겠소. 흑석도주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입술을 비축거렸다. 순간 윙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파리보다도 더 작은 십여마리의 금빛벌들이 날개를 펼친 채 공룡자의 머리를 향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이 십여마리의 벌들은 모두 금색으로써 공룡자의 머리를 향해 바람처럼 날아오더니 전후 좌우로 흩어지며 침을 쏘려고 했다. 공룡자는 이것을 보자 안색이 획 변하며 음성을 높였다. 이 늙은이가 당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악독하기 그지없는 금천사를 사용하시오. 흑석도주는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금천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군. 흑석도주는 가벼운 탄식을 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금천사는 원래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도구로써 도구로 독을 상대해야만 하오. 또한 노부가 금천사를 보내는 것은 노형을 매우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오. 공룡자는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금천사는 확실히 무서운 동물이오. 하지만 이 늙은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오. 원래 십여 마리의 금천사는 공룡자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만 있을 뿐 정말로 물지는 못했다. 이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흑석도주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어 젖히며 반문했다. 저것들이 지금 당신이 무서워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시오. 공룡자는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어서 물러가라고 하시오. 흑석도주는 공룡자의 머리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금천사를 가리키며 말을 꺼냈다. 노형께서는 두 가지의 독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실력이 있으시면 그들을 한번 떨어뜨려 보시지 않겠소. 공룡자는 두 눈을 치켜 뜬 채 흑석도주를 주시하며 부드득 이를 갈아붙였다. 도주께서는 이 늙은이가 저것들을 상대하지 못할 것 같으시오. 흑석도주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실력이 있으시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시험을 해보시오. 공룡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언성을 높였다. 이 늙은이가 한 가지에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천사가 희귀한 종자일 뿐 아니라 키우기도 힘이 들기 때문이오. 흑석도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다시 금천사를 가리켰다. 노부가 노형에게 실력이 있으면 마음껏 발의를 해보라고 했으니 이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겠소. 공룡자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담담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어서 공격을 해보라고 하시오. 흑석도주는 음산하게 웃으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공룡자를 가리켰다. 지금 흑석도주의 이 일지는 바로 공격명령인 것이다. 이렇게 돼자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던 십여 마리의 금천사는 즉시 공룡자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금천사들은 공룡자의 얼굴에서 왔다갔다 하고만 있을 뿐 감히 물지는 못했다. 공룡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똑바로 선 채 빙긋이 웃으며 낭낭하게 외쳤다. 이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하시오. 하지만 흑석도주는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채 공룡자의 얼굴만 주시할 뿐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 이때 흑석도주의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흑이 노인 중 키가 작은 노인이 참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도주 앞에서 감히 방자한 행동을 하다니 우리 힘을 합해서 일시의 저놈을 잡읍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약! 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병기를 꼽아 들고 공룡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자 흑석도주가 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여러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 어디서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때 공룡자의 얼굴에서 기어다니고 있던 십여 마리의 금천사가 갑자기 모두 땅에 떨어졌다. 흑석도주는 이런 광경을 보자 안색이 더욱 변하여 급히 한 마리의 금천사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펴보았다. 금천사는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날지도 못하고 빙빙 돌기만 했다. 이렇게 되자 흑석도주는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살폈다. 금천사의 허리에는 눈에 보일 듯 말듯한 한 마리의 검은 이가 붙어 있었다. 흑석도주는 이것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급히 물었다. 노영은 이까지도 암기로 쓸 수가 있으니 참으로 고명하오. 그런데 노영은 다시 금천사를 살아나게 할 수가 있소. 공룡자는 그를 주시하며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 사용할 수만 있고 다시 거두어 들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독의 전인이라고 할 수 있겠소. 말을 끝마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소매자락을 흔들었다. 순간 땅에 떨어져서 빙빙 돌고 있던 십여 마리의 금천사는 일제히 나를 수가 있게 되었다. 흑석도주는 혀를 내두르며 당승무를 가리켰다. 노영. 어서 당노제를 데리고 가시오. 노부의 문화들은 모두 개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겠소. 공룡자는 흑석도주를 향해 점잖게 공수의 예를 취했다. 도주. 참으로 고맙소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정첩포와 당승무를 향해 손짓을 했다. 여보게들. 무엇을 그처럼 주저하고 있는가. 빨리 가지 않고. 흑석도주는 정색을 하며 공룡자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노영.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오늘 밤에 낙양에서 만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공룡자는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하 알았소. 이 늙은이는 꼭 기다릴 테니 잊지 말고 오시오. 이윽고 세 사람은 유유히 떠나갔다. 공룡자는 앞장을 서서 먼저 떠나갔다. 당승무와 정첩포 두 사람은 대천석의 시체가 실려있는 영구 수레를 찾은 다음 이윽고 낙양에 도착했다. 어느 사이에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졌고 땅거미가 깔리고 있었다. 당승무와 정첩포 두 사람이 초부 앞에 다다랐을 때 급히 초복이 마중을 나오며 공손히 맞이한다. 정대혁. 빨리 돌아오셨구려. 정첩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대둘째의 영구 수레가 밖에 있으니 총관께서는 사람을 보내 보호를 하라고 하시오. 초복은 이상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정첩포의 곁으로 다가가 다그치듯 물었다. 정대혁께서는 정죄에 가지 않았습니까. 정첩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고 말았소. 초복은 가벼운 탄식을 할 뿐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정첩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다. 또한 여덟 명의 장안들은 모두 적에게 잡혀갔소. 초복은 이 말을 듣자 더욱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하지만 누가 잡아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첩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대답한다. 바로 마이교에 지신 것 같소.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초복을 주시하며 약간 음성을 높였다. 영구 수레가 밖에 있으니 총관께서는 어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으라고 하시오. 초복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급히 허리를 굽혔다. 예의 공자와 재맹주께서는 지금 서화청에 계십니다. 정첩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서화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서화청에는 휘황찬란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위쪽에 가운데에는 무림맹의 맹주 부부가 앉아있었고 사방좌우에는 금화상 심자기 초숭생 그리고 소부리 등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심자기는 정첩포와 당승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급히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주며 재갈명을 향해 손짓을 했다. 정노때 이제야 돌아오셨소. 이분이 바로 재갈명 재맹주이시오. 그리고는 다시 여러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다. 초숭생은 정첩포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정대혁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소. 정첩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냉랭하게 말을 받았다. 우리는 도중에 사고를 만나 이처럼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초숭생은 깜짝 놀라며 급히 그의 말을 가로챘다. 도대체 무슨 사고를 당했단 말입니까. 정첩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바로 마의교의 사람을 만났지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소구리가 나서며 빙글에 웃더니 무릎을 쳤다. 과연 내 생각이 맞았구나. 정첩포 역시 빙긋이 웃으며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손호 형께서는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것이 있소.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궁금한 듯 급히 다그쳤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단 말이오. 정첩포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냉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초부에서 보낸 8명의 장안들은 모두가 마의교의 놈들이었소. 초숭생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소구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아니 정대혁. 그것이 사실이오. 정첩포는 당승무를 힐끗 쳐다보며 반문을 했다. 당로제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소. 초숭생은 얼굴을 붉히며 갑자기 일어서더니 목청을 높였다. 어서 초복을 오라고 하시오. 하지만 소부리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앉아계시오. 정로 때의 얘기를 완전히 듣고 난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심작이가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손호형의 말이 맞는 것 같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정첩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었다. 정첩포의 말을 듣고 있던 초숭생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서며 언성을 높였다. 정대혁. 그놈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소. 정첩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힘없이 대답했다. 도중에서 모두 도망을 쳐버렸소. 초숭생은 정첩푸를 똑바로 주시하며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도중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단 말이오. 정첩포는 양미간을 지푸리며 당승무를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소. 하지만 저는 얘기를 하기가 싫으니 당로제가 얘기를 해주시오. 당승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순간 모두 안심들 하시오. 아무도 도망을 칠 수가 없을 것이오. 하는 소리와 함께 공룡자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초숭생은 공룡자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오. 소부리가 급히 손을 흔들어 말려하며 초숭생을 한번 쳐다보더니 공룡자를 가리켰다. 이분이 바로 천도꼭의 공로형 공룡자이시오. 그리고는 여러 사람에게 일일이 소개를 해주었다. 공로형. 열 사람의 행방을 알아냈습니까? 공룡자는 만면에 미소를 띄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한 사람도 도망을 칠 수 없을 것이니 정대혁께서는 안심하시오. 공룡자는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갈명을 향해 폭권의 예를 취했다. 나는 조금 전 돌아올 때에 주위의 동물이 포위된 것을 보았는데 혹시 흑석도주의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갈명이 고개를 젖자 초숭생이 나서며 말을 받았다. 오늘 점심때 누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사흘 안에 삼하장홍과 정형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중요한 길목을 봉쇄한 다음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가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아래에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교의 지신 줄로 알고 조금 전 심롯대와 소대협에게만 보여드리고 다만 맹주님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물었다. 흑석도의 사람들이 삼하장홍을 찾고 있었군. 하지만 정형이란 누구요? 여러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당승무가 나서며 입을 열었다. 제가 흑석도의 둘째 사형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주방이 삼하장홍과 그들의 소사제를 납치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정대협을 사로잡고 교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구리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흥! 아마 또 무명도의 짓일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우리를 의심하도록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숭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정첩푸를 향해 말을 계속했다. 정대협! 당소혁께서도 흑석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첩푸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드러난 정체! 이때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던 당승무가 나서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흑석도의 미신양은 확실히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소생이 비록 독공을 연마하기는 했어도 하마터면 그들의 미신양 아래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러 사람을 향해 자세한 경과를 설명해 주었다. 이때 심작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벌떡 일어서더니 소부리를 향해 물었다. 손호 형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온 보따리도 아마 흑석도의 사람들이 한 짓이 아닌지 모르겠소. 소부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급히 말을 받았다. 심롯대! 이 늙은이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려고 하지 마시오. 그들이 찾는 것은 이 늙은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네들이오. 심작이는 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맹주님과 공로형이 오셨으니 다행이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소. 초승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흑석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하장훈과 그들의 소사제를 납치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제갈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렇소. 될 수 있는 대로 흑석도와 화해를 했으면 좋을 걸 같은데 이때 시녀들은 벌써 술자석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척후는 이 틈을 타서 소구리를 복도로 데리고 가더니 자기가 흑이인을 고문시켰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었다. 소구리는 정척후를 똑바로 주시하며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초공자가 마이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있소. 그리고 아마 한대교라는 흑이인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오. 정척후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손호형께서는 또 다른 고견이 없으시오. 소구리는 다시 어깨를 들먹거리며 입을 열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약간의 단서는 알아냈소. 이때 금화상은 소구리와 정척후 두 사람이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자 급히 다가오며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소. 소구리는 금화상을 잠시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자리를 비켜섰다. 물론 들어도 괜찮소. 금화상은 두 사람을 각기 한 번씩 쳐다보더니 나직이 물었다. 하! 지만 두 분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소. 소구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받았다. 우리는 조금 전 어떻게 해야 흑석도의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것인지에 상의를 하고 있었소. 우리가 상의한 결과 공로형이 독공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를 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금로형 당로제 이 늙은이 독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흑석도의 사람을 상대하기로 했소. 또한 심로 때 정로형 초공자 등 사람들도 마이교를 상대하고 냉주를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오. 금화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두 분 생각이 오른 것 같소. 하지만 금화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의 시녀가 걸어오며 허리를 굽혔다. 공자께서 세 분을 입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녀의 말을 듣고 화청 안으로 들어갔다. 심작이는 소부리 등 세 사람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빙긋이 웃으며 나지기 물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소. 금화상이 나서며 정색을 하더니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우리는 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겨주기로 결정을 했소. 심작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형들 세 분께서 생각을 한 것이라면 물론 좋을 리가 없소. 이때 심작이를 주시하고 있던 정첩 후가 나서며 말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라 나쁘고 좋고 할 것이 없소. 그리고는 조금 전에 결정을 한 대로 설명을 해주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초옥지가 입술을 비축이며 선뜻 나섰다. 그런데 저는 무엇 때문에 할 일을 주지 않지요. 초승생은 그녀를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다. 너는 어젯밤에 수고를 했으니 좀 쉬고 있거라. 초옥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절대로 안 돼요. 어젯밤에는 아무런 일도 없지 않았어요. 초승생은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오늘 밤에도 아마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옥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끼어들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저에게 일을 주셔야 해요. 이때 심작이가 나서며 초옥지를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낭자께서는 총순찰로서 사고가 발생한 곳마다 찾아가서 지원을 하십시오. 초옥지는 이 말을 듣자 마구 웃어져 쳤다. 호호호 호호호 그 정도쯤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듣고 있던 제갈명이 여러 사람을 향해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흑석도와 마이교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도와주고 싶소. 초승생이 나서며 약간 멋쩍은 듯 얼굴을 불켰다. 냉주께서는 손님이신데 수고를 끼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은 인원수도 충분합니다. 이때 양수군이 나서며 갑자기 소구리를 향해 물었다. 소호법 저와 약속한 것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소구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시치미를 뚝 잡아떼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 그러시오. 양수군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신안의 주루에서 저와 약속하시기를 낙양에 가기만 하면 싸울 상대를 찾아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소구리는 하는 수 없이 가볍게 웃으며 손뼉을 찾다. 맞았소. 맞아 과연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소. 양수군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급히 다그쳤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뭘 그렇게 주저하죠. 소구리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얼마 후에야 고개를 갸우퉁거리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흑석도의 사람들은 동물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소. 양수군은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제가 흑석도의 사람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무명도도 저의 눈에는 들지도 않은데 그까짓 흑석도를 무서워할 줄 아세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공룡자가 빙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양랑자. 흑석도의 사람들은 이 늙은이 때문에 왔소. 하지만 낭자께서 이 늙은이의 몸에 있는 이를 더럽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함께 가도록 합시다. 양수군은 이 말을 듣자 소름이 끼치는 듯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싫어요. 그런 말씀은 다음부턴 하지 마세요. 제갈명이 빙긋이 웃으며 공룡자를 가리켰다. 양랑자께서는 고구법의 몸에 있는 이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구려. 양수군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초승생이 나서며 양수군을 향해 물었다. 양랑자 저의 누이동생과 함께 총순찰을 맡으시는 것이 어떻겠소. 양수군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초옥지가 나서며 웃으며 대답한다. 호호호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두 사람의 일은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었다. 여러 사람들은 이경 무렵이 되어서야 술자석을 비우고 헤어졌다. 이때 금화상이 일어서며 심자기를 향해 물었다. 심로 때 우리 이제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심자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금화상과 함께 먼저 나갔다. 소부리 역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첩 후와 당승무 두 사람을 향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정로 때 노대는 당노재와 모든 것이 잘 맞으시니 함께 가시오. 이 늙은이는 초공자와 함께 가볼 생각이오. 그리고는 당승무를 향해 전응인밀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노재노재는 양랑자를 잘 감시해야 하네. 하지만 당승무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어보려고 했다. 이때 소부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초공자와 함께 떠나갔다. 당승무는 정첩푸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정대협 우리는 이제부터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정첩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앞청에는 냉주와 총순찰이 있으니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뒤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지키는 편이 좋을 것 같소. 당승무는 두어번 머리를 끄덕이며 친중하게 말을 받았다. 맞았어. 정대협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첩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당승무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선뜻 말을 꺼냈다. 노재 다음부터는 정대협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로대라고 부르게 당승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급히 손을 저었다.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요. 정첩푸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정조에서 나이가 많은 후배건 적은 후배건 이 늙은이에게 정로대라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로대로 통하게 되었지 그렇기 때문에 노재도 이 다음부터는 정로대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거네. 당승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수를 했다.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면서 복도를 걸어 나왔다. 이때 정첩푸가 갑자기 당승무를 향해 낮은 소리로 물었다. 노재 조금 전 손호형께서 노재에게 뭐라고 했었나. 당승무는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대답했다. 손호대께서는 저와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정첩푸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지. 손호형은 평상시에는 비록 농담을 잘하지만 오늘 밤에는 절대로 농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게. 당승무는 잠시 주저하더니 정첩푸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손호대께서는 저에게 양랑자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정첩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 말은 아마 노재에게 양랑자를 보호하라고 한 뜻일 거네. 당승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양사형의 무공은 저보다 훨씬 높은데 어찌 저의 보호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양랑자가 바로 노재의 사형이란 말이오. 당승무는 정색을 하며 주의를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총호법의 기명 제자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 후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이 후원에 들어서자마자 호파 쪽에 있는 복도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제일 조용한 것 같으니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좀 합시다. 이때 정첩푸는 이 음성을 듣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금화상과 심자기도 여기에 온 것 같구나 정첩푸는 당승무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며 발걸음을 멈춰왔다. 순간 복도에서 다시 심자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근로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소. 정첩푸는 확실히 강호상에서 늙은 사람다웠다. 금화상과 심자기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정첩푸는 당승무를 향해 눈짓을 하더니 바람처럼 몸을 날려 단밑에 몸을 숨겼다. 당승무 역시 정첩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급히 몸을 숨겼다. 순간 복도 안에 있는 금화상의 신듯한 음성이 들렸다. 사실 아무 일도 아니오. 저는 다만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심철과 함께 산책을 좀 하고 싶었을 뿐이오. 심자기는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는가 싶더니 주위를 살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비록 조용하고 경치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강호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경치 같지는 않군요. 금화상은 빙긋이 웃으며 심자기의 어깨를 두어번 쳤다. 심 로테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이 있는 것 같구려. 단밑에 바싹 숨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정첩푸는 이 말을 듣자 다시 생각을 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감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정첩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심자기가 갑자기 아니 하는 일성을 지르며 무엇을 발견한 것 같았다. 금화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궁금한 듯 물었다. 허허허 심형 어디가 잘못되기라도 했단 말이오. 심자기는 금화상의 머리칼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급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오. 저는 금 노형의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을 보았을 뿐이오. 하지만 노형의 수염은 언제 그렇게 하얗게 변했소. 금화상의 수염은 분명히 누런색인데 어떻게 되어서 하얗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벌써 3년쯤 된 것 같소. 순간 정첩푸의 머리에는 이상한 예감이 스쳐갔다. 암호 그들이 바로 마이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심자기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급히 다그쳤다. 그렇다면 다 당신이 바로 변노소카는. 이 말을 듣자 정첩푸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심자기가 자신을 낮추어 소카가 되다니. 금화상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아니요. 저는 다만 변노와 지시를 받고 백형에게 전달을 할 뿐이요. 미인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첩푸는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변노변노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지금 금화상과 심자기의 신분으로도 변노의 수화라니 그의 신분이 높은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젯밤에 잡은 흑이이는 초승생에게 수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자 갑자기 소구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초공자는 절대로 마이교의 사람이 아니오. 아마 한대귀의 말이 거짓이었을 것이오. 순간 심자기는 음성을 낮추며 지극히 공손하게 물었다. 변노에게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금화상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주의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는지 심자기를 향해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변노의 지시는 바로 재맹주의 곁에 있는 공룡자가 독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소. 또한 흑석도의 사람들은 원래 우리 때문에 왔다고 했소. 하지만 지금 공룡자가 흑석도의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소. 심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오. 금화상은 다시 사방을 살펴보며 빙긋이 웃더니 품속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내 심자기에게 건네주었다. 아니요. 우리는 변노의 지위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오. 그리고 이것은 소중히 간직하시오. 심자기는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물건을 받아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것은. 금화상은 품속에 집어넣으라고 제시를 하더니 득에 찬 웃음을 띄며 말을 가로챘다. 바로 청민전이오. 노영이 만일에 누가 소리나는 화살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발사하면 되는 것이오. 심자기는 이 말을 듣자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띄며 고개를 두서너번 끄덕였다. 알겠소. 노영의 말대로 한번 해보겠소. 금화상은 다시 주의를 살피며 급히 말을 꺼냈다. 좋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가도록 합시다. 순간. 이때 단밑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정첩푸는 청민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청민전이란 바로 옛날 화기의 대가 화신나선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민전에 막기만 하면 즉시 몸이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탈 때까지는 아예 끌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첩푸가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금화상이 청민전으로 누구를 상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화상의 말투로 볼 때 암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변노임에 틀림이 없었다. 또한 청민전을 바라는 사람도 한 사람뿐인 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변노가 누구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이때 정첩푸는 일이 다급함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즉시 당승무를 불렀다. 노재 금화상과 심자기의 대화를 노재도 들었을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니 이 늙은이는 즉시 손호영을 찾아 상의를 좀 해야겠네. 그러니 노재는 손호영의 분부대로 양랑자를 감시하게. 당승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정첩푸를 똑바로 주시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이 일을 맹주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첩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가 손호영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는 암암리의 맹주에게 통지를 해줄 것이네. 하지만 만약 앞에 있는 객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적에게 발각이 될 것이네. 당승무는 사방을 살펴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정로 때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첩푸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즉시 어둠 속으로 소고리를 찾아 사라져갔다. 당승무도 정첩푸가 떠난 후에야 양수분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당승무가 후원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꽃밭에서 하나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서라. 누구냐. 당승무는 이 말을 듣고 즉시 걸음을 멈춘 채 급히 몸을 돌리고 뒤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당승무는 여전히 사방을 살펴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누구냐. 사람을 함부로 놀리려 하다니. 당승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당승무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급히 몸을 돌렸다. 이때 두 명의 청의 소녀가 당승무를 겨눈 채 일장가량의 거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당승무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폭권의 예를 취했다. 두 분 낭자는 당승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왼쪽에 서 있던 청의 소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닥쳐라. 당신이 누군데 감히 여기에 들어왔느냐. 당승무는 양미간을 지푸리며 담담하게 웃었다. 저는 당승무로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소. 오른쪽에 있던 소녀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다. 흥. 순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느냐. 당승무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며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초구의 꽃밭이 틀림없지 않소. 오른쪽에 있는 청의 소녀가 나서며 좀 누그러진 듯한 음성으로 반문을 했다. 초구의 꽃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는 우리 아가씨의 거처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요. 당승무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기도 전에 왼쪽에 있는 청의 소녀가 나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갔다. 그는 갑자기 소구리가 했던 말이 떠올라 급히 물러섰던 것이다. 다시 당승무는 연자약파의 초식을 전개해서 꽃밭으로 날아가더니 땅에 바싹 엎드린 채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주인은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비록 4명의 순찰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그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하나의 누각 앞에까지 기어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쳐들어보니 누각 앞에는 8명의 청의 소녀가 검을 꼬나진 채 지키고 있었다. 당승무는 서서히 누각을 중심으로 해서 측면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지붕 위를 향해 연기처럼 몸을 날리더니 지붕 위에 엎드려서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한 가닥의 불빛이 누각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빛은 가운데에 있는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문에 하나의 자색 휘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의 사정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누각의 화려함으로 볼 때 단번에 초옥지의 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자세히 보기 위해서 2층의 복도에 뛰어올라 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래층에는 경비가 그렇게 삼엄한데 비해 2층에는 아무런 방비도 없었다. 당승무는 방심을 할 수가 없어 문 입구까지 다가섰으나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감히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다만 문 옆에 몸을 붙이고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과연 당승무의 생각대로 한 소녀가 등을 방문 쪽으로 돌린 채 화장대 앞에 앉아있었다. 또한 그의 옆에는 한 명의 청인 오부가 낭자를 위해서 화장을 해주고 있었다. 당승무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소녀가 바로 초옥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때 초옥지와 청인 오부는 모두 등을 밖으로 돌리고 앉아있었던 것이다. 당승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자국 소리를 낮게 한 다음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급히 벽에 몸을 붙이고 왼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동했다. 또한 당승무의 예리한 눈초리는 여전히 오른쪽의 화장대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입가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떠올랐다. 당승무는 다시 왼손을 뻗쳐 오른쪽 창문에 쳐져 있는 휘장을 제치고 그 안에 몫을 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안도에 숨을 내쉬며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방 안에 커져 있는 등불이 열분 휘장에까지 완전히 비치지 않는 점이다. 휘장 뒤에까지 무사히 들어간 당승무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두 사람의 대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초옥지와 청인호부 두 사람은 화장대 앞에 앉아서 분장을 하고 있을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밤은 더욱 깊었으며 세 사람이 들어있는 방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순간 청인호부가 안도에 한숨을 길게 내쉬며 초옥지의 앞으로 바싹 다가앉더니 급히 입을 열었다. 친랑자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이 노파의 실력이 어떠세요?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휘장을 젖히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일이다.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생각을 했다. 아니 친랑자라니 초낭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친랑자로 되었단 말인가? 참으로 모를 일이군 모를 일이야. 당승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초옥지가 청인호부를 바라보며 궁금한 듯 물었다. 왕모 왕모 저는 이제부터 말을 해도 괜찮아요. 또 몸을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청인호부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만면에 드게 한 웃음을 띄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물론 낭자께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초옥지는 즉시 앞에 놓여있는 조그만 거울을 들고 앞뒤를 쓸 동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이 방긋이 웃었다. 호호호 왕모 조금도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실력이 아주 대단하군요. 왕모는 언제 이런 좋은 솜씨를 배워두셨어요. 이때 당승문은 여전히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변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청인호부는 약간 멋적인 듯 피죽 웃더니 다시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칠랑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다른 곳은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인호부는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실 젊은 낭자들처럼 목소리만 약간 낮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겠지. 초옥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몸을 일으키며 방긋이 웃었다. 왕모 밤이 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됐어요. 청인호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상경쯤 되었을 것이에요. 초옥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인호부를 한동안 주시하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벌써 상경쯤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청인호부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면사를 집어 초옥지의 곁으로 다가서며 급히 말을 꺼냈다. 칠랑자 혹시 남에게 발각이 되면 큰일이니 이 면사를 쓰고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초옥지는 면사를 쓰며 가벼운 탄식을 하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왕모 하지만 여기에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청인호부 역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초옥지를 주시하더니 다시 득에 찬 웃음을 띄었다. 칠랑자 안심하세요. 이 늙은 노파가 모든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이때 휘장 뒤에 있던 당승문은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ег Really generate 자신만 인식으로 생각하거려 끝 ??? 감사합니다.